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요약강의 4회차 날이 밝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었다고 말씀드리면 안되죠 잘 지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등기까지 마무리 했죠 오늘 점유권이랑 소유권 들어와야죠 그렇죠 여러분 8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 줬던 물건 변동 끝내 보겠습니다 자 동산 물건 변동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산 물건 변동 가로 치고 249조라고 되어있죠 제가 어 이건 요약서에요 요약서기 때문에 내용을 압축을 했죠 하지만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목차를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목차를 조금 수정할게요 자 동산 물건 변동 이라고 하면 바로 249조가 아니에요 요렇게 그 위에다가 가필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산의 물건 변동 이라고 하면요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있어요 권리자로부터 취득은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지금 저한테 이렇게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동산이에요 동산을 제가 친구한테 팔았습니다 그렇죠 물건 변동이 발생하죠 야 물건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 유효 요건은 뭐에요 여러분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물 등 채권 행위 물건 행위 등기가 있어야 되고요 동산은요 공시를 어떻게 하죠 그렇죠 동산은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 점유가 곧 공시에요 그런데 물건 변동이잖아요 물건 변동이니까 점유의 이전 즉 인도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우리 민법에서 인도의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우리 책에는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점유의 이전 방법 인도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현실의 인도고요 두 번째는요 간이 인도고요 세 번째는요 점유 계정이고요 네 번째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현실의 인도는 뭐에요 제가 저한테 있던 점유를 제 친구한테 직접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인도에요 쉽죠 자 간이 인도는 뭘까요 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야 그거 나한테 반환하지 말고 네가 가져라 이게 간이 인도에요 점유 계정은 뭘까요 우리가 어 점유 계정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앞에서 잠깐 다뤘던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양도담보 제가 동산을 가지고 동산 양도담보 동산을 가지고 돈을 좀 빌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담보로 맡겨야 되는데 보통은 입지를 한다고 하죠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전당품에 맡기고 돈을 좀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좀 번거로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야 이 컵은 내가 지금 계속 사용할 때 친구야 내가 계속 사용할게 하지만 점유는 관념적으로 네가 가져가 대신에 나한테 내가 계속 사용할게 돈만 빌려줘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이걸 다시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방식의 점유에요 자 마지막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요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 지금 내 수중에 없어 하지만 제가 이걸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내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이거 뭐 사용대차 같은 걸로 친구한테 빌려준 거겠죠 제가 빌려줬는데 야 내가 그 받을 받을 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은 너한테 양도할게 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방법이 인도의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성립 요건주의고 공시방법으로서 인도가 필요하구요 물건에게 플러스 인도가 필요하다 자 이 내용이 우리 책에 안 적혀 있으세요 밑 좀 가필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써 있는 게 249조가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 그게 우리 책 88페이지에 써 있어요 자 동사는요 여러분 점유로 공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유하고 있는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부여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샀어 근데 그게 누구 건지 난 몰라 그렇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만 딱 봤을 때 어 저 사람이 갖고 있구나 그럼 저 사람 꺼겠구나 라고 공신력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장부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 그렇죠 등기부가치 너무 복잡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의 공시방법은 점유고 그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한다 그 공신력이 확 드러난 부분이 바로 선의취득이 되겠습니다 자 선의취득은요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할게요 지금 88페이지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자 선의취득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먼저 소유자가 있어요 이건 정당한 권리자에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점유가 이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을은요 무권리자겠죠 네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을이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병의 입장에서는 볼까요 을이 어떤 물건을 지금 점유하고 있어요 그 점유 상태만 딱 봤을 때 아 저것은 을 거가 맞겠구나 라고 한 다음에 매수를 하겠죠 법률 행위를 할 겁니다 그 법률 행위를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 공신력을 인정한다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현재 무권리자이기 때문에요 무권리자가 타인에게 물건을 넘긴다 타인 권리 매매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에요 무효에요 네 유효에요 당연히 유효고요 자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요 자 권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물건 행위를 했으니까 물건 행위에 효력이 없어요 즉 물건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병이 얼랄라 선이네 몰라 얘가 무권리자인지 몰라 그리고 동산의 세계에서는 이걸 알기도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공신력을 인정해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선입취득 제도에요 자 선입취득 제도의 요건 시험 문제에 우리 가끔 나오는데요 나오면요 다 요건 문제에요 다 요건 문제입니다 자 요건 밑에 객체부터 나오는데요 객체는 동산만 가능하고 부동산은 선입취득할 수 없다고 왜 부동산은 공신방법이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가 아니고 등기죠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입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도인부터 쭉 나오죠 이거를요 여러분들은 요건을 아주 간단하게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암기합시다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겠죠 매도인과 매수인을 나눠요 그래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 그리고 이 법률 행위 행위가 가지고 있는 요건 세 파트로 나눕니다 자 매도인은요 무권리자여야 돼요 봤죠 얘가 유권리자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선입취득이 발생하지 않아 그냥 그냥 물건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리자여야 돼요 무권리자라는 말은 소유권이 없고 혹은 처분 권한도 없어요 그렇죠 소유권은 처분 권한이 들어가죠 근데 소유권이 아니지만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처분 권한이 없어 처분 권한도 없어 그리고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간단하죠 중요한 거는요 매도인은 무권리자 양도인은 무권리자 지금 양수인은 어떨까요 양수인은 선이어야 돼요 제가 선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근데 선이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자 무과실 평온 공연 자 우리가 자평공선무 이게 세 군데 들어가요 여러분 언제 들어가죠 선입취득에 한번 들어가고 점유취득시효에 한번 들어가고 등기부취득시효에 한번 들어가요 얘네가 다 달라요 요건이 그렇죠 선입취득에서는 자주의 점유 내가 소유의 회사를 가자 요런 것까지는 안 봐야 하지만 나머지는 다 필요하다 무과실도 필요하다 자평공선무에서 뒤에서 바로 점유주권에서 배우겠지만 여러분 무과실 빼고 이 앞에 네 개는요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다는 말이 뭐야 자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즉 입증취득이 전환돼요 뒤에 자세히 볼 거예요 자 어쨌든 선입취득에서는요 선이어야 되고 무과실 평온 공연이어야 돼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점유 개정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걸로 치자 이런 방식이 안 돼요 실제로 현실에 인도를 하거나 간이 인도를 하거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점유는 안 돼요 자 이거를 자 어어 자 이렇게 양수인의 요건 양도인의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법률 행위의 요건은요 당연히 객체는 동산이고요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돼요 매수인이 이걸 훔쳤어 훔친 다음에 나 선입취득했습니다 라고 못해요 알았죠 혹은 걔 거래를 다 했는데 이게 무효 사유가 있었어 취소 사유가 있었어 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매수인은 여기서 매수인은 선입 뿐만 아니라 무효 또는 취소 같은 하자가 없는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해요 왜냐면요 이렇게 해오습니다 동무 유 승선 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북쪽 지방 우리 6.25 때 아 저기 흥남부류에서 철수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해봐요 제가 아주 어린 아이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그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미군이 앞에서 딱 막아요 Who are you? 딱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 지금 이 배 타고 철수해야 돼요 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딱 봅니다 오케이 동무 유 승선 합니다 미군이 동무라고 한 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동무 유 승선 하고 제가 막 탈락을 해 했더니 오 오 오 오 너 뭐야 뒤에 저 강아지인데요 개는 안 돼 동무 유 승선 근데 개는 안 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동무 유 승선 개는 안 돼 이거 뭐 다른 데서는 이렇게 이 두 문자로 없는 두 문자일 거예요 아마 자 동무 동 동산이어야 되고요 무 무걸리자여야 되고요 유 유효한 거래 행위여야 되고요 승 승은 아니고 선 선이어야 돼요 하지만 개 점유 계정은 안 돼요 아셨죠 동무 유 승선 개는 안 돼 자 이렇게 외우시면요 우리 88페이지 모두 다 해결됐습니다 어 근데 선이 취득이 문제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바로 족보 족보 한번 봅시다 결지총 보시면요 저 동산 2절 동산 물건변등 있죠 동산은 선이 취득할 수 없죠 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선이 취득이 인정되지 않죠 유효한 법률 행위여야 되니까요 자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도품이나 유승문을 선이이면 무과실로 매수하였을 때 비해자는 양수인의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항변 사유에 항변 사유 우리 88페이지에 6번 선이 취득의 효과에 동그라미 2번인데요 자 위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자 소유자로부터 점유자가 무권리자가 물건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얘는 선이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황당하기 이를 때 없죠 난 가만히 있는데 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다 황당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도품이었어 도품 얘가 무권리자라고 했는데 무권리자의 이유가 얘가 도벽이 있어 친구인데 도벽이 있어 훔친 물건이야 훔친 물건에서 특칙이 있어요 그러면 251조인데요 2년 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얘가 가지고 선의 취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야 그거 사실은 내 거였고 이거 도품 혹은 유실물도요 나 잊어버렸던 물건이었어 도품 혹은 유실물이었어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좀 그래 그러니까 내 노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항변 사유예요 원래 소유자 향변 사유 자 다음 물건의 소멸 보겠습니다 89번 물건의 소멸 쭉 있는데 중요한 거는 2번에 물건을 포기하고 4번에 혼동이 되는데요 자 먼저 요거 하나만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물건의 소멸 파트가 나오면요 무조건 요 말은 무조건 한마디 들어가고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2번 물건의 포기 목적물 멸실 2번 물건의 포기 3번 소멸시효 뒤에 4번 혼동이 있는데 하나 빠졌죠 밑에 5번 소멸시효 밑에다가 가로 5번 쓰고 그냥 말만 써주세요 공용징수 공용징수 수용되는 경우요 국가가 내 땅을 가져가 그래도 물건을 소멸을 합니다 공용징수까지 5개인데 이 5개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 거요 물건을 소멸 물건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물건 변동이 뭐예요 발생 변경은 소멸이잖아요 거기에 소멸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물건의 변동이 발생하려면 법률 행위에 의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고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일 때는 등기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경우를 봐 그러면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뭘까요 딱 2번 물건의 포기 하나예요 물건의 포기 뭐예요 대표적인 소유권의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법률 행위예요 그렇죠 단독행위니까 법률 행위예요 그럼 다른 뭐 공유 지분의 포기 우리 2번 물건의 포기에서 보면요 저 밑에 공유 지분의 포기 있잖아요 공유 지분의 포기 같은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거든요 어쨌든 단독행위야 그러니까 물건을 포기하는 행위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물건 변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 물건의 포기 밑에 있긴 하지만 또 한 번 적어주세요 등기요 이렇게 딱 찍어주세요 나머지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요 좋죠 그러면 목적물 멸실부터 볼게요 목적물 멸실 건물이 멸실하면 물건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바로 써있죠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뭐 등기 필요 없다는 말까지 쓸 필요 없고요 다음에 토지의 포락입니다 포락 포락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적물 멸실이라고 하면 다 포락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락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요 토지가 이게 옛날 판례여가지고 말이 조금 옛스럽긴 해요 토지가 물에 개먹어서 개먹어서 무너져서 바다나 강에 떨어져 원상복귀가 힘들거나 불가능할 때를 얘기해요 말 어렵죠 한마디 이거예요 포락은 제가 예전에 포락 뭐라고 설명했어요 요렇게 리아시스 해변 대한민국 리아시스 해변이 있는데 여기가 물에 잠겨버려 자 이런 경우는 그냥 포락이라고 했죠 사실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포락이란 원래 뜻은 이거예요 그냥 절벽이야 여러분 이게 절벽이에요 이렇게 절벽이야 여기 땅이야 여기 물이야 물 물이 확 차올라 빵 때려 빵 때려 빵 때리면 조금씩 먹죠 조금씩 먹으면 여기 무너져 내리죠 와 무너져 내리죠 그렇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해변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그냥 이렇게 없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궁금했거든요 땅값이 대한민국 그렇게 비싸대 엄청 비싸대요 근데 그 땅을 해봐 저기 강가나 해안가 사는 사람들은 그럼 땅이 맨날 없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땅이 없어져 네 없어집니다 다만 다만 여러분 이게 바다에만 있는 일이 아니고 강에서도 일어나고 최근에 판례도 있으거든요 강에서 일어난 사건 자 강에서도 포락이 당연히 일어나는데 어 여러분 요즘에 저기 한강에 모섬 밤섬 밤섬 예전에 폭발시켜 버렸잖아요 폭발시켜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한 6배 정도 커졌다 그러죠 그런걸 뭐라 그러겠어요 토지가 성토 됐다 그래요 자 원래 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근데 여기가 성토가 됐어 자 그렇다고 해서 서울권은 반드시 서울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까지 아시면 돼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이고요 물건의 포기 보시면 소유권 포기 전세권 포기 지상권 포기 쭉 있죠 지상권 포기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어 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 3번이에요 3번 저당권을 포기할 때 자 여러분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할 때 물건 아니 물건을 포기할 때 일단 소유권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권능이 뭐예요 사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수익할 수 있고요 처분할 수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이거 3개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집 하나 달라고 나도 사고 싶다 집 그쵸 사용 수익 처분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 처분 있죠 소유권을 가지면요 처분을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대표인 소유권 그런데요 제한 물건은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돼요 볼까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집이 있는데 이 집에다가 이 소유권 값인데 여기다가 의리 돈 값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저당 이 의리 저당권을 확 포기해 버려요 포기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집이 알고 보니까 그냥 지는 집이 아니고 을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설정받아서 지는 집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지상권자 즉 갑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도 돼요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저당권자니까 그냥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얘가 저당권자인 갑이 저당 지상권을 포기하면요 이 지상권 을이 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이 지상권 위에다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꾸로 했던 문제가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3번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소멸시효 3번 소멸시효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원래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민법 총칙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멸시효에요 시험문제 나오면 거의 소멸시효는 그 어디 어느 시험에서든 특A급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만큼 조금 까다로워요 하지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죠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 이게 내가 뭐 물권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형성권이 될 수도 있고 항변권이 될 수도 있고 다 세상에 모든 민권적 권리가 있죠 근데 그 권리는요 행사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행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야 나라에서 너한테 권리를 줬는데 너 왜 권리 행사 안 해? 그러니까 네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너의 권리를 없애버릴 거야 그걸 바로 시효라고 해요 시효 소멸시효 자 먼저 시효라는 말부터 볼게요 시효 여기다 씁시다 시효라는 말부터 볼게요 시효 뭐에요? 시간적 효력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의 흐름만으로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시효라 그래요 다시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간만 지나도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거 권리변동이 뭐죠? 발생변경 소멸 있잖아요 그중에서 소멸시키는 걸 바로 소멸시효라고 그러고요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난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한테 어떤 권리가 빵 생겨버렸어 그런 권리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이게 민법 밖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공소시효 이런 말 들어봤지 않나요? 그렇죠 국가가 어떤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는 걸 공소라고 하는데요 그 공소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지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그게 다 시효예요 그럼 소멸시효는요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군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행사하지 않아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행사 태만을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밑에 볼게요 그러면 어떤 권리면 다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소유권은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딱 붙어있는 권리인 소유권에 대한 물권도 처벌권도 걸리지가 않겠죠 자 점유권과 소유권,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왜? 유치권은 그리고 점유권은요 점유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 얘기하죠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 점유의 상태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자 유치권도 마찬가지죠 자 소유권은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어떤 행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유하면 그냥 땡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지상권, 지역권은 20년을 방치하면 소멸시효에 걸리는데요 네 걸립니다 그리고 저당권은요 채권이 부종성이 있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부종성이 있죠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살아있는 한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아요 자 이 앞에서는요 시험 잘 안 나와요 뒤에 맨날 나오는 건 바로요 혼동입니다 혼동 혼동 자 먼저 자 혼동은요 지금 이렇게 적혀있는 조금 깨졌네요 이렇게 써있는데 혼동은요 지금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동 동일인에게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립 불가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점유권하고 아 양립 가능한 겨를 봅시다 CF 양립 가능 양립 가능한 이런 경우를 빼면 양립 불가능한 경우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양립 불가능한 건 얼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밑에 나오죠 소유권이랑 대한물권이랑 같이 양립이 돼? 안 돼? 헷갈리잖아요 근데 딱 봐도 양립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점유권과 소유권 어때요? 점유권과 소유권 양립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쵸 내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그쵸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광업권과 소유권 광업권과 소유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가등기 할 때 살짝 얘기했는데 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가등기 담보권자가 별도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가등기 담보 딱 걸어놨어요 그럼 내가 담보권자야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쳐놓은 거야 그럼 원래 본등기 쳐가지고 내가 돈을 안 갚으면 본등기 쳐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권자로부터 샀어 물건을 매수 이런 경우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샀어 그러면 나는요 그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요 가등기 담보권도 있어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 한 번씩 나왔던 거예요 이거는 양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 혼동의 유형 보면요 지금 밑에 얘가 이때 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 설명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소유권이 있고 뒤에 저당권을요 지우세요 왜냐면 밑에 보시면요 의뢰계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개의 지위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위엔 지상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이게 좀 설명이 약간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쳐드릴게요 이거 하나의 예로 그냥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써있는 거거든요 먼저 야 먼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제한물권과 충돌을 하면 양립 불가능해서 혼동이 되냐 이건데 거기 써있는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세가지에만 동그라미 치십시오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혼동돼서 없어진다고요 이 권리들이 소유권이 없어지는게 아니고 이 권리들이 없어진다고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의뢰계 소유권과 지상권 두 개의 지위가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요 근데 전세권은 말소등기 없이 혼동으로 소명한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지상권을 소유권과 전세권으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밑에 원칙에다가 지상권을 말소등기 없이 혼동으로 소명한다 말씀드려도 될 거고요 자 이 말 때문에 또 고민하시면 안 돼요 왜 혼동은 등기가 없지 여러분 없어지는거 다섯가지 소멸하는거 물건을 소멸하는거 다섯가지 중에서 등기가 필요한거 딱 하나라고 포기 그쵸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그리고 그 밑에 내용까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까지 합쳐가지고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제가 이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낫겠죠 그렇죠 자 먼저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B가 어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B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권도 마찬가지고요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저는 저당권을 대표로 갖고 올 거예요 아셨죠 얘가 전세권자고 얘가 저당권자일 수도 있어요 저당권자고 저당권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고 저당권자도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저당권자라고 일단 보겠다고요 설명은 똑같으니까 먼저 C2라는 사람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A1이라는 사람만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가 B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예요 근데 세상에 B가 돈만 갚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B가 돈을 안 갚아 야 갚아 갚아 얘 은행이겠죠 보통 갚아 갚아 아니 근데 안 갚아 그러니까 A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저당권 실행해서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가지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맨 처음에 A가 이 B를 돈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사요 그게 어디 있냐면요 그 밑에 밑에 박스에 A번이 있어요 A번이 있는데 보세요 돈 주고 사요 그러면 지금 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당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한테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나한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니까 저당권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요 저당권은 뭐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이 있죠 그 저당권 등기 저당권이 있죠 근데 내가 이걸 더 주고 샀어 그쵸?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을 홈동으로 소멸한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C2라는 얘가 1번 저당권자고 얘가 2번 저당권자예요 2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러면요 C2라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요 제3자의 어떤 무효나 취소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제3자의 권리를 해야 할 수 없다 이런 거 많이 있었죠 그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해관계인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볼까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얘가 샀어 샀어 샀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된다고 봅시다 원칙적으로 소멸된다고 보면요 2번 저당권이요 순위 상승을 한다고 해요 얘가 1번이 돼요 알아라 그럼 어떤 결과가 이 토지는요 A가 소유하고 있어요 얜 저당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얘한테 C2라는 사람이 그냥 저당권자로 붙어있는 거야 얘가 저당권을 실행하면 얘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A를 위해서 A를 위해서 A를 위해서 뒤에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봐요 이해 되시죠 매수에요 매매한 경우 매매한 경우 두번째 A가 상속한 경우 상속 여러분 상속은요 상속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요 상속인 즉 아들은 모든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동일인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A가 B를 상속했어요 알고보니까 제1저당권자는요 뭐였어요 아들이었던 거죠 상속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소멸합니다 왜 둘을 동일인으로 봐도 된다니까 C2가 있어도 소멸해요 C2가 있어도 소멸해요 자 만약에 A가 이 밑에꺼는요 밑에꺼는 어 그 기본강의에서 설명했었죠 근데 지금은 예 출장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딱히 말씀 안 드릴게요 다음에 제한물건과 제한물건의 혼동 혼동이라고 보이는데요 만약에 제1저당권과 제2저당권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요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값 이거는 그림이 맞죠 값토지에 지상권자가 있는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자 값 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토지를 좀 쓰고 싶어 사용 수익하고 싶어서 야 가봐 똥 좀 빌려줘 그랬더니 야 너가 땅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임대차 채권적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 지상권 설정할게 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 받아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럼 얘는 지상권자고요 얘는 지상권 설정자겠죠 근데 을이 건물을 짓으면서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돈 좀 땡겨와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병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랬더니 병이 보통은 이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근데 이 건물에다 저당권을 설정하면요 지상권에도 당연히 저당권의 설정이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하냐 지상권을 설정으로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가능합니다 이걸 지상권 저당권이라고 해요 또 다른 전세권에도 저당권 가능하죠 전세권 저당권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지상권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에요 자 밑에 볼게요 지상권자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하여 아하 얘가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의형한테 양도했구나 그러면 얘는요 원래 저당권자였는데요 플러스 지상권자가 된거 지상권자가 된거에요 자 그런 경우 저당권과 지상권이 동일인에 귀속하게 된경우니까 저당권과 지상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얘 지상권이라는 권리에 대고 돈 빌려주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을 해가지고 지상권을 넘겨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인한테 딱 이게 이게 동일인에게 갔어 같이 귀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저당권을 실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뭘 날려요 저당권을 없앱니다 이게 혼동으로 저당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병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요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병 뒤에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니까 이거 처음 이해 안 되셨죠 후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왜 소멸이 안 될까 아까 봤죠 후순위 권리자가 얘 뒤에 정이 있으면요 이런 거예요 정이 있으면 얘 저당권을 소멸시켜 버리면 얼랄라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저당권이 순위 상승해서 얘가 1번 저당권자가 되면 어? 나는 돈 빌려준 별로 빌려 얘는 돈을 을한테 빌렸는데 내가 돈 빌려준 적도 없는데 저당권 붙어있는 걸 내가 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빨리 넘어갑시다 정이권 볼게요 자 그전에 우리 족방 보고합시다 물권의 소멸 보시면요 혼동에 대한 혼동에 대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1번 포락 포락 말씀드렸고 2번 소유권 포기 단독행위고요 3번 지상권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죠 4번 자 4번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는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률행위죠 의사표시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효력을 발생해요 등기가 맨날 나온다니까 그래서 등기 한꺼번에 처리를 하자고 했잖아요 포기만 포기만 등기가 필요해요 자 5번 목적 멸실 목적물 멸실 소멸시효 공유진수 혼동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4번 5번 세트입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전세권 포기할 수 없다 위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고요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옆에다가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요 그러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다음에 지상권과 지역권을 20년간 생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그런데 이건 기출됐던 건 아니고요 조문이기 때문에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피단부 채권에 존속하는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자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 경우 그 여기서부터 혼동이구나 여기서부터는 다 기출 질문이에요 봅시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상속한 경우 지상권은 혼동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세 개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옵니다 자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존속시키기가 필요가 있는 전당권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직한 경우에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죠 그 옆에다가 여러분 가로 살짝 치고 저당권자의 후순위 담보물권자가 있을 때 그쵸 자 지상권이 저당권의 12번 목적 토지의 소유권을 소유권을 상속하더라도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혼동으로 상속 하지 않습니다 12번이 아마 제일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상속은요 그냥 아버지가 나에게 쑥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게 우리가 특정승계랑 일반승계를 얘기했잖아요 상속과 합병 같은 게 일반승계고요 매매계약 특정승계였죠 그렇죠 특정승계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이지만요 일반승계는 상속 같은 거는 내가 쑥 이 사람한테 분신으로 쑥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딱 들어가는 거예요 13번 점유권과 소유권이 동일하게 해서 귀속된 경우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당권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 1번 저당권 소멸 안 합니다 1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이해관계인 존재할 때에요 저당권이 16번 주임법상 대학력과 우선변제에 있는 임차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어? 이런 경우 있죠 임차인들이 내 집 사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면서 그 집을 사버린다니까요 그럼 임차권이 소멸하냐는 문제에요 근데 특별한 사람 임차권이 자 여기서 말을 조금 바꾸면 이게 애매해집니다 자 임차권을 소멸합니까 임차권 내가 들어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사라집니까 그거는 그거는 임차권으로 해서 발생한게 아니에요 이제 소유권이 됐으니까 그건 사라지는게 맞아요 그런데 보세요 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대학력이 있죠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난 돈 받아 내야겠어 집주인에게 이 집을 내가 돈 주고 샀지만 비록 만약에 상계 같은 거 해가지고 쌤쌤 너 돈 안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안 주고 그 차액을 샀다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나는 보증금 받아야 돼요 그쵸 그렇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8번 어 아 18번 봤구요 19번 자 광업권 광업권에 동그라미 치고요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광업권 혼동으로 소멸 안 합니다 자 20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에 목적물을 매수했으나 그 매매 계약이 원인 무효면 저당권에 혼동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동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조건은요 제가 조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 한 4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 시험 제가 막 12회 11회 막 이런 문제를 넣었거든요 근데 너무 옛날 문제는요 이런 거에요 판례에서 얘기하지 않지만 충분히 어떤 사례로 낼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판례가 없어 실제로는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 판례가 없어 막 이런 문제로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다 판례랑 다 조문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험 적합성 떨어지는 거 다 빼고요 제가 싹 다 넣습니다 싹 다 넣고 어 기본 개념 기초 핵심 개념 기초 핵심 개념 그리고 우리 기출 그리고 우리 유관시험 기출 유관시험 기출 한 4개 우리 뭐 주택관리사 그리고 별리사 일부 행정사 등등 해가지고 감정평가사까지 한 4개 정도 시험 넣었어요 어 나올 수만한 거 냈고요 그냥 최신 판례 집어넣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아 또 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 네 그런 거 넣었습니다 다음에 점유권 자 점유권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점유권은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에요 분명히 하나의 물권이기 때문에 본권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권리긴 하는데 저는 그냥 소유권과 세트로 그냥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소유권은 왜? 소유권의 취득 파트에 있는 점유취득 시효 때문이에요 그거랑 그냥 세트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점유권은요 맨 처음에 점유가 뭔지 개념 파악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기본강의 듣고 개념 완성까지 들으셨는데 벌써 이 기초과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다음에 후륵 넘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 공식을 제대로 여러분께 주입시키기 위해서 후륵 넘어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지만 이거는 빠짐없이 했어요 점유 개념이 뭔가 그렇죠 여러분 점유가 뭐예요?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거였어요 어떠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거예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런데 말이 사실상 지배 가능성이라고 했죠 우리 책에 보시면요 92페이지 사실상 지배 있죠 사실상 지배의 밑줄 딱 그으세요 그러면 그 사실상 지배라는 의미가 뭔가 봤더니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돼요 이 지배 가능성을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물리적으로 내가 직접 이거를 지배를 하는 거야 그렇죠 두번째 관념적으로 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관념적 지배는 여러분 뒤에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있는 간접 점유가 대표적이죠 바로 나와요 자 어쨌든 물리적으로 직접 지배할 수도 있고 관념적으로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배 가능성이 있죠 지배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상 지배라고 보고요 어떠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한 것을 우리는 점유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그게 막 1동그라미 1번 2번 3 2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3번에 건물 부지에 점유라고 돼 있죠 이건 언제 했냐면요 우리가 물건적 청구권 했을 때 사실 제가 앞부분에 조금 느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빨라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앞부분에 다 관련된 내용이 민법은 앞뒤 양옆 상하 좌우가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해버린다고 그랬죠 점유 설명 끝났었어요 언제 했죠 물건적 청구권 갑이 을에게 물청을 행사할 때는 요건이 뭐라고 했어요 갑점유 아 갑소유 을 점유라고 했잖아요 이때 다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 점유에서 얘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토지의 점유는 뭐라 그랬어요 토지를 점유한다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건물의 점유자예요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예요 그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건물의 부지 점유 옆에다 토지의 점유 라고 쓰세요 토지의 점유 토지의 점유는 건물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 자 그렇죠 그게 점유고요 다음에 점유의 관념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점유 보조자 간접점유 상속인의 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내가 점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그 집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야 어? 왜? 점유 집에 가능성만 있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간접점유입니다 아 먼저 점유 보조자부터 볼게요 점유 보조자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건물을 내가 어떤 장사를 해 장사를 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아르바이트가 점유 보조자예요 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있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얘가 하고 있어 근데 얘가 사실상 지배를 해 나는 맨날 출근도 안 하는데 얘가 맨날 열심히 문 열고 청소하고 물건 팔고 다 해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얘는요 두 번째 줄에 보조자 점유권이 없어요 그래서 점유 보조한다고 해서 만약에 시험 나오면 이거예요 점유 보조자도 점유자다 두 번째 두 번째 어떤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보조자일 때 그 점유 보조자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다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점유자여야 돼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그렇게 사례로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로 들어갈게요 아이고 간접점유로 들어갈게요 간접점유는요 여러분 지상권, 지역, 전세권, 질권, 사정대차, 임대차, 임치 뭐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타의 관계예요 기타 관계 자 갑과 을이 있어요 근데 갑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집 참 이뻐 보이는데 내가 2년만 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양자는 뭐라 하죠?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요 임대인인 갑이요 이 집을요 을한테 뿅 넘깁니다 야 니가 그래 살아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을은요 이 건물에 직접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얘가 직접 점유자고요 직접 점유자요 그러면 선생님 점유 관계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되지 왜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사람까지 필요한가요? 보세요 이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날라와 가지고 이 건물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침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을은요 어랄랄라 너 뭐하니 그걸 왜 침해해 하면서 점유권을 이유로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배제 청구권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시간에 제한은 있지만 속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점유 보호 청구권 지난 시간에 했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내 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난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돼? 소유권 얘기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지금 얘가 이 두 개가 소유권 임대차 계약해서 그렇지 지상권 전혀 여러 가지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 꼭 시설권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갑한테 그냥 개념적으로만 받아도 얘가 점유로써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얘도 점유 보호 청구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아하 점유란 것은 물리적 지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 지배까지 얘기를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너에게 점유권을 수여하겠어요 너는 간접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간접점유라고 해줄게 오케이 됐죠 그럼 간접점의 요건 잠깐 볼게요 밑에 사례가 쭉 있는데요 사례는 이게 사례 이게 30회 문제거든요 30회 문제가 이거랑 정확하진 않아요 딱 일치하진 않아요 좀 변형을 하신 것 같은데 30회 문제는 제가 옆에 옆에 우리 족보에다 넣어놨어요 자 이 경우에 보세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종은 다시 한번 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알고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그러면 갑이 임대차라는 것으로 을에게 점유하게 한 자니까 그 갑에겐 간접점유권이 인정된다 이해 되시죠 그러면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 관계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아 아셨죠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해요 이 점유 매개 관계가 거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지지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계약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요 판례는 뭐라고 하면요 예시 규정이라고 봅니다 즉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판례가 인정한 건 뭐가 있냐면요 위에 조금 적어볼까요 도급이 있어요 도급 도급 계약이 있고요 양도담보 있어요 그리고 지입 계약도 있어요 지입 계약 지입 계약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운수업 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요 이 차동차가 내께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요 운수회사로부터 지입받아요 내껀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지입 계약 같은 거 했을 때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운수회사한테 있고 내가 지금 점유는 내가 하죠 그러니까 간접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1번은 시험에 맨날 나오는 지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점유 매개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반드시 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일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얘가 점유 이전시켰잖아 유효일 필요도 없고 중첩적으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2, 3, 4번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3번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의 점유 상속인은요 요렇게 옆에 이렇게 쓰세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죠 점유권도 상속된다 라고 쓰세요 점유권도 상속된다 점유권이 상속된다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랑 친하면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살면 뭐 그런 건 상관없겠지만 분가해서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어떤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어 난 몰라 근데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점유권은 물리적으로만 지배를 해야 된다고 보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지배를 잃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잃었어 그러니까 방 빼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관념적으로 지배를 또 인정하기 때문에요 어 그러면 이 아들에게 지금 점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상속됐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어 이전하는 거죠 점유관념화에 해당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저기 결지총 한번 볼까요 점유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진을 전구하지 않더라도 괜찮죠 점유에 대한 인정이 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 2번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 지배 사실적 지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점유의 관념화 점유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피상속인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승계 합니까 합니다 자 5번 지상권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점유를 하게 된다 간접점유에요 자 6번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 무효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 중첩적은 있어야 되는데 있겠죠 밑에 어 무효 간접점유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 7번 갑이 을러붙어 임차한 건물이 임때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의 없는 무단전대 무단전대의 경우 임대인만이 간접점유자인가요 그게 여기 나와있는 저 사례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자 임대인이 써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얘가 병에게 전차를 했는데 전대차를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전대차 계약은 살아있어 계약은 살아있다고 근데 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동의를 얻어야 되죠 아니 내 집을 얘한테 빌려줬는데 지가 뭐라고 내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그쵸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 돼 동의를 안 받았어 무단전대야 무단전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요거는 살아있지만 갑한테 대항을 못하죠 그쵸 그러니까 요 경우에 얘가 지금 현재 직접점유자고요 간접점유자에요 지금 7번 7번 간접점유자에요 그러니까 얘가 간접점유자에요 맞는데 얘가 전대에서 넘겼잖아 그리고 이게 유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점유 매개관계가 유효해야 된다고 그래서 무효여도 괜찮다고요 무효여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얘도 간접점유자고요 얘도 간접점유자에요 얘가 지식적점유자고 자 7, 8번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 보호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주점유와 차주점유 볼게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는요 자주점유가 뭐야 여러분 자주점유 우리가 소유의 의사라고 했어요 제가 이 앞에 점유권에서 하는걸 뒤에 점유취득시효를 위한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초라고요 기초 이걸 반드시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해야 소유권을 한다고 그쵸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안 중요해 보여도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요것만 별도로 따로 물어보니까 아까 봤던 자포원 공선무 중에서 무만 빼고 나머지 앞에는 추정되는거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추정합니다 자주평공연선이 무과실 여기서 자주공연 볼게요 자주공연은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를 얘기합니다 그럼 소유의 의사를 뭐라고 야 누가 점유를 했어 토지를 점유했는데 가서 물어봅니다 저희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이 건물을 지금 현재 소유하기 위해서 점유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아마 그런거 같아요 자 의사의 영역은 의사의 영역은요 앞에서 우리가 의사 표시도 봤지만 딱 의사의 표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머릿속에 있는 걸 밖으로 꺼집어내서 객관화 시키는 과정들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객관화 시키는 과정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법률형의 해석 같은 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혼자서는 단독행이면 그렇죠 자연적 해석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고 둘이서 쌍방이 하는 거여서 상대방이 있었으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가장 객관적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의사 표시를 객관화 시켰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 소유의 의사라고 했는데요 네가 진짜 소유의 의사가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묻지 않고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하는 의사라고 보고 우리 책에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판단 기준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봅시다 이거는 지금 외우세요 이 표현을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다 그랬죠 객관화 시킨다 그랬죠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갑이 어느 날 을에게 물건을 팝니다 집이라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요 집이라는 물건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계약이 있어야 돼요 재 그다음에 물건행이 있어야 되고요 등기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를 안 해주네 얘가 등기를 안 해주네 그리고 의도 별로 관심이 없어 경험도 없고 아이고 내가 돈 주고 집 사 쓴 게 이거 내 거지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을 샀어 그래서 집을 샀어 이 집을 열심히 점유를 딱 하고 있어 근데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까 아직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갑한테 소유권이 현재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보세요 을은요 이 건물을 현재 소유권 없이 점유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유의 태양 점유의 성질이 뭔지를 딱 우리 이제 학자들이 보니까 어? 계약을 했어 매매 계약을 했다고 이 매매 계약이라는 이 매매 계약이라는 권원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아 매매 계약 혹은 교환 계약 혹은 증여 계약 같은 거는요 이 세 가지는 딱 보면 뭘 위한 계약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거구나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매매 계약 혹은 교환 계약 혹은 증여 계약으로 점유를 이전 받았다면 을은 자주 점유구나 이게 바로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 건물을 건물에 그 점유를 이전했는데 매매 계약이 아니라 아 이거 임대차 계약이면요 만약에 매매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었다 그러면 소유권은 가방 되어있고 너가 빌려서 쓰기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야 내가 임대차를 하지만 저 건물을 소유하고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 속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임대차라는 권원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그냥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점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유의 의사 여기 볼게요 여기 볼게요 소유의 의사를 보면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고 객관적으로 권원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자주 점유 탐지점유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매수인 도둑 도둑은 뭐예요 도둑은 권원에서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도둑은 권원의 성질이 뭐지 훔치는 행위죠 훔치는 행위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보세요 권원의 성질 보세요 권원 없죠 권원 없어요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훔친다는 거는요 훔쳐서 소유권을 내가 취득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도둑 같은 게 또 자주 점유입니다 임대인 집 빌려준 사람은요 내가 점유율을 잃지만 점유율을 잃는다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생각은 없죠 그렇죠 지상권자 임차권자 명의 수탁자 이런 사람들은 다 타주 점유인 거예요 쉽죠 그쵸 그 밑에 편단 기준은 그거는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구별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소유자에서 뿅뿅뿅뿅 넘어가잖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에 보세요 매수했죠 매매 경매라고 되어있죠 경매는 매매와 다른가 우리 판례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경매는 실질은 매매다라고 봐요 사인간에 사인간에 법률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넘겨야겠다라는 것을 당사자들끼리 합의 즉 의사로 결정하면 즉 법률 행위로 하면 매매고요 그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주면 경매예요 그러니까 실질은 같다고 봐요 아셨죠 그러니까 매매요 매매 권원이 매매 매수 옆에다가요 매수 옆에 자주 점유 있잖아요 그 자주 점유에다가 매매라고 쓰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증여 교환도 함께 쓰세요 그리고 가로 치고 경매 쓰세요 권원의 성질이에요 권원의 성질 다음에 임대 보았죠 임대 X 임대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명의 수탁자 다 쓰세요 이거 다섯 가지면 이거 세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까지 하고 밑에 쭉 그으세요 쭉 그으십쇼 하나 위에 세 개 있죠 여기에 제가 적어드린 거 있죠 적어드린 거 학교 옆에 적어드리고 쭉 그으세요 왜냐면 밑에 거는요 어 밑에 거는 성질이 좀 달라요 위에 거는 권원의 성질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권원이 얘는 매매였고 얘는 경매였고 얘는 임대차였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무단이야 무단이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밑에 맨 밑에 있는 권원의 성질이 불명할 때 자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권원의 성질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해 우리 민법은요 공백을 싫어하죠 딱 봤을 때 이거 공백 남겨놓으면 안 되겠는걸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확 확인을 해줘야 되죠 이게 자준지 타준지 그래서 권원의 성질이 일단 불분명하면요 우리는 아까 자평 왜 계속 지우니 이 앞에 4개는 그냥 추정한다면서요 그렇다고 추정한다면서요 근데 이거 소유의 의사도 그냥 추정돼요 그러니까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뭐예요 자주점유로 추정돼요 그냥 원칙대로 그런데요 자주점유가 번복되는 여러분 하나 정도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언제 기억하라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번복되는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내가 그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악의의 점유죠 그러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는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는요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번복됩니다 이거 원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그림 여기 다섯 번째에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 있고 여기에 무단점유 타주점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자주점유야 근데 악의의 무단점유인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번복되니까 얘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밑에 하나 1,2,3,4,5,6,7 나와있던 내용이 그거예요 7번 정도만 볼게요 팔레니까 인접부분경계가 등기된 면적보다 소량 초과하면 소량 초과하면요 내가 건물을 이 땅을 샀는데 이게 원래 땅이야 이게 원래 땅인데 내가 요정도 조금 넘게 실제로 샀어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다른 사람 땅이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지금 일단 샀으니까 매매죠 난 요정도 조금 넘치는 땅도 소유의 의사로 갖고 있으니까 요거 자주점유예요 그러니까 20년간 20년간 펑원 공연하게 요 땅 점유해서 건물을 지은 거야 이 위에다가 남의 땅 위에다가 그쵸 근데 옆집 다른 사람은 이게 자기 땅인지도 몰랐던 거야 요런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그러면 이게 자주점유가 돼요 자주점유가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원래 땅이었는데 이 하얀 게 원래 땅이었는데 요만큼 원래 땅이었는데 이만큼이야 이만큼 내가 이만큼에다 건물을 줬어요 땅은 요만큼 사고 집은 요만큼 사고 건물은 요만큼에다 재고하러 버렸어 그러면서 야 여기 요 땅들은 내가 소유의 의사로 집 지었어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것도 20년 있으니까 좀 그렇죠 20년 동안 내가 점유했으니까 이거 내 거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주점유라고 이거 팔려 보면 야 이거 땅 아니야? 너 조금 넘치는 거는 뭐 그렇다 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뭐 지적도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뭐 토지 등기부 안에 제대로 써 있는 거다 네가 토지대장 안에 뭐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 우리 공신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야 이 정도로 오바되게 난 4배 5배 크게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주점유로 볼 수 없어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게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선의점유 악의점유는요 음 지금 할 거예요 여러분 요거까지 하고 싶게요 자 선의점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거나 오신하는데 아 내가 그 그 건물을 완전히 점유하고 있으면 그 점유하는데 권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믿는 거 자 그리고 악의점유는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자가 어느 날 어느 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여기다 건물을 져가지고 이 건물을 지금 점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요 이걸 샀어 건물을 샀어 그러니까 자주 점유야 지금 매매했으니까요 얘 지금 자주 점유하고 있어 그랬는데 어 또랄라 한 한 20년 20년 사 20년 거의 다 되니까 갑이 보니까 이래요 야 내가 토지 위에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네 근데 얘 지금 소유권 없는데 자주 점유하고 있네 그러면 소송 걸어야지 하면서 소를 거요 무슨 소송을 걸겠어요 철거소송을 걸겠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1월 1일 날 소송을 걸었어요 소재기 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민사소송 소재기 나 갑인데 나 갑 소유하고 있는데 니가 왜 점유를 하고 있니 그러면서 을한테 토지 대인건철 대지 인도 건물 철거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을은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거 내 거에요 나 다 사가지고요 내가 이거 이 전 소재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다구요 왜 나한테 그래요 라고 항변을 했어 항변에서 시간이 쭉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이때 누가 이기냐면요 갑이 이겨버렸어요 거꾸로도 있을 수 있죠 점유자가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나 점유한 거 확인해줘 라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을이 졌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이걸 본권의 소라 그래요 얘는 점유권이라는 점유권이구요 얘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본권의 소를 걸었을 때 본권의 소를 걸었을 때 을이 갑이 이겼다는 건 뭐에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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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자신의 권원이 있다는 것을 이때 확인되죠 확인되죠 나한테 정당한 권원이 없구나 라는 걸 확인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소재기씨 적어도 법원이 볼 때 적어도 아 이 전까지는 자기가 선의로 점유를 하고 있었다는 건 오케이 선의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건 오케이인데 씨 만약에 만약에 소가 딱 제기됐으면 적어도 의심을 할 수 있었잖아 그리고 확인까지 됐네 그러니까 적어도 소재기시부터는 아기의 점유다 갑이 이기면요 갑이 이기면 지면 선 그냥 선의로 쭉 가요 갑이 이기면 이해되시죠 이거를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태양의 전환이라고 했죠 타주점유로부터 자주점유로 전환을 하려면 야 내가 지금까지는 임차인이었지만 건물을 샀어 지금부터는 소유권자야 그러니까 새로운 권원인 소유권이 있어 난 지금부터 자주점유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것 없이 나 지금부터 소유합니다 라고 해도 자주점유로 전환이 돼요 근데 자주점유로 타주점유로 전환이 되는 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확정 판결을 받으면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그리고 타주점유로도 전환이 되는데 타주로 전환이 되는데 이거는 아기로만 전환 적어도 소재기 되는 사실 알았으니까 자기한테 권한이 없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전환인데 타주 전환이 있어 언제 언제 이때는 소재기시고요 이때는 확정시 판결 확정시에요 이렇게 적으면 끝 끝 그리고 밑에 자주점유 03 점유 전환이 있죠 그 밑에 자주점유 번복이라고 한번 쓸까요 자주점유의 번복 자주점유의 번복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악의 무단점유 악의 무단점유가 되면 악의 무단점유가 되면 점유가 번복된다 자주점유가 번복된다 타주점유로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족보 볼게요 족보 자주점유 타주점유 점유권 9번 되겠습니다 자 소유의 의사 유무 소유의 의사 유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원 매매 증여 교환 그렇죠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다 9번 맞는 지문이고요 10번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알았네 악의 악의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11번 보세요 그런데 남의 점유인지 알았어 이거 뭐라 그러죠 여러분 타인 권리 매매잖아 단순히 악이라 그러서가 아니라 타인 권리 매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 13번 볼게요 타주 임차 동그라미 임차니까 타주죠 임차니까 타주에요 14번 자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요 임차인지 대표적으로 자주점유입니까 아니에요 14번 같이 한 번 꼬았죠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굉장히 시험이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도둑의 점유는 자주점유고요 16번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에는요 지상권에서도 나오고요 관습보선 법정 지상권 같은 데서 나오고 여기서도 잠깐 나오는데요 자주점유가 인정이 됩니까 안 돼요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아버지 묘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가지고 써야지 요런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 토지를 소유해야지 이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됐어요 이제 명의신탁약정 는 한 번 더 나오니까요 자 20번 한번 볼까요 20번 지방자치단체가 도두부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감정가공에 의해 보상강의로 하고 말 되게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좀 내려고 하는데 야 이 돈은 나중에 감정해가지고 그 가격을 줄게 한 다음에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토지를 점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요 뭐예요 지금 이 지자체는요 소유권을 취득했나요? 안 했다고요 보상 아직 안 해줬잖아 그쵸? 안 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금 점유자로 봅니다 자유점으로 봐요 자 21번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을 가지고 임차인이 건물을 산 거라고 했어요 자유점유가 됩니다 다음에 점유의 취득과 승계 여기는 아주 아주 어찌 보면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이제 뒤에 우리가 소유권 때 제가 잠깐 이거를 한꺼번에 지금 분 좀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점유취득시효에서 확 적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추정 점유 추정적 효력 197주 자평공선 추정된다고 그랬죠 요런 거 198주 점유에 계속 뭐 점유취득 승계 이거 다 이게 나중에 점유취득시효 한꺼번에 사용을 한다고요 왜 제가 반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장만 넘겨볼까요 먼저 한 장 넘겨볼까요 이게 순서가 이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자 96번을 먼저 볼게요 96조 점유에 효력됐죠 그때 먼저 1번에 자주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했는데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아니에요 그냥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네 자주점유를 지워주세요 자 점유의 추정적 효력을 보면 맨날 처음에 197조에 다시 자평공선 무 중에서 자주 소유의 의사로 평온 평온 공연 선의 이 네 가지는요 추정이 돼요 우리가 추정이 된다고 했다는 것은요 그걸 하고 있구나 라고 법률적으로 일단 봐주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추정은 추정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죠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민법에서는요 자주점유를 하고 있다 평온 공연을 하고 있다 공연 공연이 점유하고 있다 선의로 점유하고 있다 무거실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각가지 요건들을요 누가 주장하고 누가 입증해야 되는지 전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요건들이든 근데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봐준다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게 아니라 야 이거 평온 아니야 공연 아니야 선의 아니야 자주 아니라라는 걸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입증 책임에 전환이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추정이란 말이 붙으면 여기뿐만 아니라 전부다 우리 등기 추정력도 그랬잖아 그래서 등기 추정 등기를 하고 있으면 등기의 이름 올라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해 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점유도 마찬가지에요 자평공선 대여 다음에 점유 198죠 점유의 계속 전후 양시 내가 1월 1일부터 1월 10 아니 12월 31일까지 내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입증이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내가 1월 1일날 내가 1월 1일날 1월 2일날 1월 3일날 우리 집에서 근처에 바로 문만 열면 보이는 이웃한테 맨날 데리고 가서 매일매일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판례는 아 우리 민법은 1월 1일날 점유했고 1월 31일날 점유했다는 게 주장 입증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점유의 계속이 인정이 돼요 계속 점유했구나 점유의 계속이 왜 필요하지 언제 필요하나요 이거 취직시효 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200조 200조에는요 여러분 200조에 권리적법이 그냥 추정된다니까요 이건요 동산에만 추정이 됩니다 동산에만 동산에 왜 권리적법이 뭐예요 등기도 권리적법이었잖아요 이거 권리적법이 뭐예요 음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했다는 걸 그냥 봐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동산을 갖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 점유 자체의 공신력을 인정해서 아 저 아이는 저 물건을 적법하게 취득했구나 라고 봐준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서류 취득할 때 그게 안 되면 딸리가 나겠지 저 사람이 어떻게 처음 취득했나 저기요 그거 님 이 리모컨 진짜 돈 주고 샀어요 내가 일일이 하나씩 물어보고 확인해야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해 준다고요 부동산은 왜 안 될까요 부동산은 부동산은 등기가 있잖아요 등기가 있으니까 단순히 점유만으로 보고 권리적법을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 점유 추정 효력 했어요 밑에 어 저 점유 계속에 추정력이 되어 있는데 198조 되어 있잖아요 음 197조랑 200조는 있는데 198조가 없네요 조문이 조문 전후 양식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 계속으로 추정을 해 준다 다시 앞쪽으로 나와서 점유 승계 볼게요 점유 승계는요 199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 원칙 1,2,3를 외우시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 이거예요 199조 보통은 제가 여기서 안하고 소유권에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벌써 3회독 3회독제 하니까 같이 할게요 자 자 여러분 갑이 이때 점유를 시작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전 소유자로부터 갑이의 소유를 소유권을 갑이 전 소유자인 A로부터 어 인도를 받았지 토지 이게 토지라고 봅시다 토지를 인도로 받았지 근데 등기는 안하고 있는 상태라 이걸 생각해요 그래서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을이 이때 갑으로부터 매수를 해요 근데 갑이 이럽니다 야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등기가 없거든 내 이름으로 일단 매매 계약해서 네가 인도를 해서 점유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너 그냥 이거 사라 이 토지 써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을이 끄덕끄덕 오케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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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자는 누구입니까 현재 점유자는 을이에요 자 만약에 이때가 지금 한 17년 정도 됐다고 보시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됐다고 봅시다 그럼 갑은 17년 동안 점유를 했고요 을은 5년 동안 점유를 했어요 자 199조 1항을 봅시다 점유자의 승기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어요 아울러 동그라미 이게 1번 원칙이거든요 뒤에 다시 확인할 거예요 아울러 아울러의 의미 자 먼저 지금 현재 을의 을이 지금 점유자고 있는데요 을의 점유 주장은요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먼저 5년의 주장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년의 점유를 주장했다는 거에 나 언제부터 지금까지 점유를 했어 언제부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산점이겠죠 그럼 자신이 건물을 시작하기로 했던 이 때의 기산점을 주장해요 그럼 이 기산점과 현재의 기산점 현재 두 개가 입증이 되면 그렇죠 점유에 계속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을은요 딱 자신의 점유만 먼저 주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면 아울러 아울러의 의미는 앞 점유자 점유 전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아울러 밑에 쓰세요 전 점유자 점유 전체 무슨 말이냐면요 17년 중에 나 여기 딱 뛰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장할래 안 돼요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안 돼요 갑이 점유를 시작했던 이 시점 이 시점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울러 자신의 점유 이때만 주장할 수 있고요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 이거에서 총 22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이때 시작했어요 라고 해서 주장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때나 주장하면 되지 왜 그쵸? 점유는요 점유는요 그 상태를 보고한다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추정을 해줘요 전후 양시를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계속 추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럼 스타트 지점과 현재를 비교한단 말이야 혹은 스타트 지점과 끝난 지점을 비교한단 말이야 그래서 갑의 스타트 지점 시작한 지점을 봐줘야지 중간에 애매한 이 때를 하면 안 돼요 이때 갑 사라는데요 이거 안 된다고 아셨죠? 아울러의 의미? 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라고 되어 있죠 2번이요 이게 2번 아울러 주장한다는 의미 점유의 승계 점유의 승계죠 점유의 승계는 점유 자체와 아 이거 지금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왜냐면 뒤에 또 뒤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점유 자체와 하자까지 승계합니다 이 두 개를 승계해요 자 보세요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받았죠 그럼 얘는요 지금 점유 승계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 승계했죠 점유 자체 승계했죠 문제 안 돼 문제 안 돼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소유의 의사로 계속 살았어 얘가 매수했거든요 소유의 의사로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자주 점유죠 자신의 점유는 자주 점유야 그런데 전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한다며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하자까지 승계한다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고 보니까 갑의 이때부터 이때까지 17년 동안의 점유는 타주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을이 점유 취득을 수요를 지금 현재 주장을 해서 자기 플러스 갑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때는요 자기의 점유 5년은 자주 점유가 맞아 그런데 갑의 점유 17년은 타주점이야 하자가 있죠 이 하자도 그냥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의 타주점유와 5년 동안의 자주 점유 그러니까 너는 점유 취득식으로 주장하려면 15년 동안 더 자주 점유로 점유하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하자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 더 있어요 한꺼번에 볼 겁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족보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점유의 취득 승계 점유의 효력 같이 볼게요 자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권의 양도라고 표시가 되셨어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죠 자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서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인도 이게 다시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빠질 수 있었잖아 자 간접점유자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여러분 아까 인도의 방법 네 가지가 있겠다 그랬죠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네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인도의 방식으로 간접점유를 승계시킬 수 있습니다 3번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에 주장하거나 자신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아울러 나 같으면 동그라미 치겠어 그렇죠 아울러 동그라미 치실 수 있고 앞에서 말했다 아울러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임의로 기산점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어 그리고 합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 이건 아예 조문에 나와있는 얘기에요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여야 하고 자기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뒤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상속에 상속도 이제 분할 분리할 수 있냐 없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에도 피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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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상속은요 상속은요 분리할 수 없거든요 분리할 수 없는데 뒤에서 같이 볼게요 자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추정은요 점유자는 소유자의 의사로 서유의 의사로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합니까 부동산 동그라미 부동산의 X였어요 부동산의 X였습니다 자 3번 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점유 승계가 입증되는 점유의 계속은 추정됩니다 전 점유자의 주정까지 아울러 할 수 있죠 그럼 추정력이 깨지지가 않아요 4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 점유 이 자주 점유가 계속 나와요 앞에서 원래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여기 또 나오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뺀다고 계속 뺐는데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주 점유가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자 5번 점유 권한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근명한 경우에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그랬어요 자 6번 타인의 부동산을 악의로 무단 점유한 경우에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계속 이게 나오네요 자주 점유가 나오네요 그리고 6번 7번 8번 9번도 다 자주 점유네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제가 만들긴 했는데 점유 추정력 얘기해서 자주 점유만 계속 나왔네요 다음 어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보겠습니다 12번부터인데요 점유자의 회복 회복자의 관계 우리 책 보면 논점 과실반환의 문제 멸실문제 비용문제 나오죠 먼저 과실반환의 문제 201조 내 있는데요 이 밑에다가 고급 밑에다가 부당이득이라고 쓰여 부당이득 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먼저 볼 게 아니고요 이건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풀 사례 문제고요 먼저 점유자와 회복자가 말이 왜 점유자와 회복자인지 봅시다 옆에 갑, 을 있죠 갑이 회복자네요 자 을이 점유자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이 물건인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매도합니다 그래서 을이 매수를 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요 을한테 넘겼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줬어요 원래 등기를 넘겨가면 소유권이 넘어간대요 알고보니까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를 합니다 왜? 왜? 아 유인성 때문에 유인성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면요 당연히 소유권은 복귀한다 그쵸? 복귀를 해요 갑에게 소유권을 복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등기는 누구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으니까 야 등기 말소 등기에 나중에 청구할 수 있죠 물건적 청구권으로 자 어쨌든 그러면요 지금 얘는요 지금 소유 갑이 소유하고 있고요 을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갑이 왜 네가 갖고 있어? 내놔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놔 가 뭐에요? 다시 내놔 내놔 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점유적 회복자의 관계는 없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헷갈릴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놔 건물 내놔 할 수 있는 권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건적 청구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물건적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네가 왜 점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인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보세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무효인 경우로 생각 무효출수된 경우로 생각해보자고요 얘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야 네가 왜 그걸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야 너 법률상 원인 없이 그걸 왜 가지고 있니? 즉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당이득이에요 자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과의 관계에 제가 아까 과실류반환 문제 밑에다가 부당이득이라고 써있죠 지금 나와있는 논의는 다 부당이득이에요 근데 여러분은요 저번 시간에 물건적 청구권을 배웠기 때문에 아 이거 물건적 청구권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데 왜 계속 부당이득반환 얘기 나오지? 야 물건적 청구권 소멸시효 어쩌고 쭉 나오거든요? 야 물건적 청구권 소멸시효 권리도 하는데 왜 저런게 나오지?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별개로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물건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인데 지금 우리가 두루고 사는 건 이거예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요건 잠깐 말로 할게요 자 우리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나에게는 이득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득과 사인의 손해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내가 가진 이득을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부당이득반환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나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 빠르죠? 말 빠르죠? 이거는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건물 자체 건물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건 오케이 인정해 그쵸? 그런데요 부당이득반환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1년 뒤에 취소를 했다고 해요 1년 뒤에 취소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1년간 1년간 내가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 그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1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 사용이익도 반환을 해야 되나 그렇죠 이것도 부당이득이거든요 이것도 부당이득이고요 자 건물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과실 취득권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201조 조문 볼게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자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실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법정과실 해놓고 그 옆에다가 사용이익이라고 쓰세요 아셨죠 그 밑에 내용이 다 그거예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을이 을이 선이야 선이 선이면요 뭐가 있다고 과실 수치권이 있어요 근데 이 과실에는요 법정과실과 천연과실이 있대 자 법정과실은요 대표적으로 사용이익이에요 그 천연과실은요 대표적으로 나무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 천연과실이고요 여러분 돼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돼지가 새끼를 낳어 그럼 그 새끼 천연과실이에요 산출물이라고 해요 산출물 여러분이 아는 그냥 일반적인 과실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얘가 선이야 얘가 선이라면 과실 수치권이 있어 과실 수치권이 있다라는 말은 사용이익을 내가 수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즉 반환하지 않아도 돼요 즉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해되시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셨죠 자 반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효 취소됐기 때문에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야 네가 그동안 사용했던 사용이익 내놔 할 수 있어요 왜 민법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써 그러면 상대방의 경우에는요 아니야 나는 너에게 반환하지 않을 테야 건물 자체는 당연히 반환을 해야겠지만 그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 즉 사용이익의 수치권이 있어 왜 나는 선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반환하지 않을 테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이 선의는 누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선의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주장 입증해야 됩니까 응 갑의해야 되지 야 너 악이잖아 라고 갑의 주장해야 돼요 왜 선의 선의의 점유는 그렇죠 추정되니까 추정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라고요 아셨죠 이게 과실 취득권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적용 여부 그런데 제가 보세요 매매 취소 해제는요 색깔을 좀 다르게 했죠 매매 취소는 빨간색으로 했고 해제는 노란색으로 했어요 무효화 취소 지금 얘기했던 과실 수치권에 대한 얘기는 무효화 취소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해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해제는요 548주라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원상회복청구 그렇죠 기억나죠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해야 될 의무가 양자에게 있는데 그럴 때는요 받은 거 선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용이 전부 다 반환해야 돼 그럼 얘는요 건물 매매 대금 받았을 거 아니야 매매 대금에 대한 이자도 전부 다 반환해야 돼요 반드시 왜 특칙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548주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 과실도 들어가 있고 선의의 점유자란 말은 위에 오신한 점유자에게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나오고요 과실의 취득 과실의 취득은 점유 사용으로 이당한 타인의 부당으로 반항할 의무는 없다 자 여기 아기 재무자의 대가 보상 만약에 점유가 선의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아기야 얘 이게 무료 사유를 얘가 잘 알고 있었어 아기의 점유야 그리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밑에 나와있던 게 748주로 부당이득반한 근거가 부당이득반한 청구권이라고 했잖아요 748주로 이야만 볼게요 아기의 수익 1항 선의의 수익자는요 그 받은 이익 현존이익 현존이익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항을 해야 돼요 어 아기의 수익자는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야 되고 여기까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배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서 어? 선생님 이거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이 아니고 거꾸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건물이 아니라 얘가 매매 대금을 줬어 그럼 돈이잖아요 그럼 돈에 이자 붙죠 그럼 이자 붙은 거를 사용이기랑 똑같이 생각해서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 거야 건물로 얘기하면 건물 자체와 아기니까 사용이익 반환해야 돼요 플러스 손해가 있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손해 저 지난 시간에 손해가 나오면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손해라는 말이 나오면 채불손배 불법손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이 조문은 굳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고의 과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과실 자 누군가에게 손해를 물어보려면 즉 누군가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하려면 그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건 선의랑은 전혀 다른 말이죠 선의는 내가 아는가 모르냐 즉 여기 써있는 대로 오신을 한 점유자가 오신한 데에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본다고요 근데 과실은 저랑 다른 얘기에요 고의 과실은 일부러 그랬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봤던 이걸로 한번 전부다를 정리해 봅시다 지금 쭉 설명했던 거를 네 줄로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볼게요 자 갑이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을이 부동산이에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물건을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병은요 이 병이 딱 갔어 병이 딱 보니까 어 이거 을 거구나 등기 보니까 을 이름으로 완벽하네 그러면서 내 거구나 라고 샀어요 샀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의 물건 변동이 유효하려면 세권 행위 물건 행위 등기가 유효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매매 계약은 유효라고 만약에 한다 치더라도 물건 행위가 물건 행위가 무효죠 왜 물건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소유권을 너한테 줄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을이 짙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이 위조 등기 했으니까 얘는 소유권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병이 진짜 얘가 진짜 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물건 행위가 무효에요 그러니까 등기 역시 무효이죠 채권 행위는 유효라 쳐도 물건 행위야 등기가 유효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 지금 얘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점유의 태양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자 먼저 먼저 소유권자가 딱 보는 거예요 어 야 야 잠깐만 내가 외국 잠깐 갔다 와 보니까 모르는 놈인데 건물대 땅에 지금 점유하고 있네 너 나가 할 수 있죠 그쵸 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선이에요 혹은 나 무과실이에요 이렇게 해봤어 해봤어 하지만 하지만 결론은요 물건적 청구한다고 얘가 항변을 못해요 왜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냥 점유자니까 그런데 다만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 점유 그렇죠 그리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우리는 201조부터 203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맞죠 자 내가 점유를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선임이 어때요 선임? 과실 수치권이 있었어요 과실 수치권이 있을까 부당이득반환 청구 안해도 되어야 돼요 자 1년 동안 내가 사용이익 반환 안해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악이면요 과실 수치권이 없죠 과실 수치권이 없으면 아까 앞에 봤을 때 조문 봤을 때 어땠어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1년 동안의 사용이익 반환해야 되죠 그렇죠 플러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있으면 손해가 있으면 손배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손해는 제가 뭘 본다고 그랬죠? 고위 과실을 본다고 그랬죠 고위는 좀 과실만 볼게요 먼저 그럼 과실이 있다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면요 손배 불가 안 돼요 자 이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두 줄이 두 줄이 이 한 페이지 뒤에까지 나왔던 그리고 앞으로 점유 부당이득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결 가능해요 급부 청산 이런 말 다 해당 가능해요 자 볼게요 자 만약에 선의 플러스 무과실 자 선의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필요 없죠 자 병이 선이야 무과실이야 그럼 물건만 갖다 주면 돼요 물건만 반환하면 되고요 1년 동안 사용했던 사용 수익 부당이득 반환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과실이 없다고 치면요 과실이 없으면요 악이라 쳐도 악이라 쳐도 손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손배할 수 없습니다 즉 선이 무과실이면 부당이득 할 필요 없고 손배 할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자 다음에 선이긴 한데 과실은 있어 점유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만 확인해봤자 위조 등긴 걸 알 수 있었어 근데 얘가 그걸 확인 안 했어 근데 선이긴 선이야 자 그런 경우에는요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죠 선이니까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손해배상은요 과실을 묻는 거라니까요 자 다음에 악이 악이고요 밑에 보시면요 우리 201조 3항에 전황의 규적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한다고 했죠 여기서 폭력은 뭐랑 반대 말이에요 아까 자주 평온 공연이라고 했잖아요 평온한 점유 그리고 공연한 점유의 반대 말이에요 자 평온하지 않아요 폭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공연하지 않아 은비 숨기는 거 숨기는 거 내가 점유를 대놓고 한 게 아니라 숨겨서 점유를 했어 그게 은비에요 자 어쨌든 악이하고 과실 과실 둘 다 있으면요 이익 손해 이익 이득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동안 받은 사용 이익 반환 해야 되고요 플러스 손해배상 손해배상 과실 때문에 해줘야 되고요 악이 플러스 무과실은요 악이 무과시니까 무과시니까 손배는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부당 이득하고 받은 사용 이익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죠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그게 점유자 취득 과실 취득 먼저 여기까지가 과실 취득이에요 다음에 멸실실 책임은요 멸실실 책임은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내가 자 이 사례에서 아까 사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갑과 을이 물건을 팔았어요 얘가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자 얘가 회복자예요 자 이 경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얘가 건물을 팔았어 팔았는데 얘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멸실이 됐어 멸시 목적물이 멸실이 됐단 말이에요 없었다고 근데 근데 이게 어 누구 잘못이냐 누구에게 규칙 사유가 있냐 막 이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멸실이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러면요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나누세요 얘 점유의 태양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나눕니다 그쵸 그리고 선이인지 아기인지 나눕니다 이 점유가 이 점유가 이 점유가 그럼 얘도 선이지 자주랑 선이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나누고요 여기다 금을 하나 싹 긁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위에는요 현존이익 반환 밑에는 전부 반환 자 이렇게 쓰고 다시 읽어볼게요 어 아 지금 말하고 나니까 다 써있네요 제가 이게 이게 다네요 요걸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아셨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다음에 3번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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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볼게요 이제 요번엔 멸실을 멸실이 아니라 똑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경우인데 얘가 1년동안 점유를 했다 그랬잖아 1년동안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1년동안 내가 이걸 샀으니까 여러분 집 사자마자 제일 먼저 뭐해요 인테리어부터 하지 않을까요 인테리어부터 해야지 그렇죠 이쁘게 꾸민단 말이야 그리고 수리도 해 수리 왜? 내가 사용 수익해야 되니까 수리가 뭐에요 여러분 필요비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에서 이쁘게 가치를 증가시켰어 유익비 그렇죠 필요비와 유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비용상환청구권 여러분 강박적으로 생각하라 했죠 임대차 할 때 임대차 할 때 했지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면 뭐라 그랬죠 강박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그렇죠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은 유치권 자 그래서 요런 경우에서도 회복자한테 야 이게 우리 계약이 무효였으니까 이 건물 너한테 반환해도 되는데 내가 1년동안 이걸 살면서 여기다 비용을 꽤 많이 투자를 했단다 먼저 필요비를 투자를 했고 유익비도 투자를 했어 근데 필요자비는 아시다시피 내가 수리를 했단 말이야 수리하는데 한 1억 들었고 유익비는 내가 인테리어 이쁘게 했거든 인테리어 이쁘게 해서 가치가 증가하고 그 가치가 현존을 해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 내가 한 1천만 원을 드렸는데 이게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집값이 5천이 떴어 그럼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천만 원 혹은 5천만 원을 나에게 줘야 돼 아셨지? 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용상환청구권이에요 자 주체는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선의 악의 불문 상관없어요 왜? 악이든 선이든 반환했을 때 그 건물의 가치를 내가 증가시켜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는 점융을 반환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되죠 왜 임대차에서는요 뭐였어요 여러분?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경우에는요 을은요 자기 집이라고 수리를 했다니까 내 집이라서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고 전 점유자 전 소유자한테 즉시 야 돈 줘 필요비 줘 라고 할 수 없죠 왜? 그것 다 감안하고 샀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리했으니까 자기 물건을 자기가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야죠 그렇죠? 자 상대방은요 회복 당시 소유자고요 회복 당시 소유자 자 계약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는 뭐 임대가 대표적인 거고요 계약 가기가 없으면요 이게 뭐 무단으로 뭐 해서 반환하고 그런 경우겠죠 회복 당시 소유자 결론은 회복 당시 소유자예요 내용은 필요비가 있고요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자 그리고 밑에 내용들은요 음 다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이고요 이 표 자체는 그냥 한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읽어보셔도 되고요 점유보호청구권은요 우리가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죠 문제도 다 풀어봤죠 하지만 한 번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볼게요 자 점유보호청구권 했을 때 우리 제가 그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반환청구권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권이랑 비교를 해서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자 점유보호청구권은요 침탈과의 관계입니다 내 물건을 누가 침탈이나 갔으면요 그거 내놔 할 수 있어요 나의 점유자로서의 권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점유 침탈되면요 침탈자 혹은 아기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고요 반환하고 손대 우리 물건 청구권은 이런 거 없었죠 왜냐면요 점유보호청구권은요 굉장히 약한 권리예요 점유권은요 소유권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안날 1년이 뭐예요? 내가 점유를 하고 간접점유 같은 게 대부분이에요 내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물건을 상대방 누가 침탈을 갔대 그러면 야 점유라는 거는 완벽한 권리가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한 1년 지났으면 에이 야 됐어 1년 지났으면 반환청구하지마 에이 라고 보는 거예요 제척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제척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그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 약한 권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죠? 이 정도면 돼요 점유권은 이 정도면 돼요 소유권에 비하면 물건의 청구권이랑 비교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왜 또 뛰어났을까요? 똑같은 거를 유치권 때문이에요 유치권은요 물건 적반환 소유권에 비하면 물건 적반환 청구권을 준용 안 해요 그렇죠 점유권을 점유권을 점유 청구권을 해요 자 그리고 언패물의 법칙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갑으로부터 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 이걸 점유를 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간접 점유자고요 직접 점유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을이 이 물건을 훔칩니다 침탈해요 침탈 얘가 침탈자예요 이 뒤에 보지 마세요 침탈자면요 직접 점유자는요 직접 점유자는 이 침탈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간접 점유자 역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응? 그런데 이 침탈자로부터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일단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1년 전이라고 합시다 침탈자의 물건을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물건을 팔아버렸다 지금 이거 그림 아까랑 똑같은데 언제 봤죠? 그렇지 선위취득 얘가 선위취득 선위취득 요건 뭐라고? 동무유승선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동무유승선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얘가 선위취득을 해버렸네 선위취득을 하면요 효과가 뭐예요? 선위취득 효과가 소위권 취득하는 거 아니었어? 소위권 취득? 소위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뭐예요? 끝났어요 얘가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병이 완벽한 권리를 지금 현재 취득한 거라고 그런 다음에 정이라는 의미 딱 나오는데요 정이 얘가 악이든 선이든 무슨 상관이야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양수한 사람이야 물건을 그러면 이 정은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엄폐물이 되어줬다 그래서 엄폐물의 법칙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당연해요 왜? 정이 선위취득을 했기 때문에 선위취득 요건을 만족해서 선위취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으로부터 완벽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취득을 했다고 이런 사실 얘가 침탈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들 얘한테 다시 A와 갑이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 백페이지에 나와있는 쭉 내용들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어 이제 점유권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아까 12번이죠 선위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과실 취득권 있습니다 옆에다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과실 취득권이 왜 나오나? 과실 취득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라고 돼요 다음에 15번 아기의 점유자 과실 과실 또 나오니까 실제로 출제됐던 건데 과실 과실이 두 개가 나오니까요 자 과실로 과실 잘못했다는 거죠 과실이 나오면 고위 과실이 나오면 아 이거 손해에 대한 얘기구나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실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경우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5번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16번 아기의 점유자 어? 이번에는요 선이 이번에는 저기 고위 과실의 문제가 아니라 아기의 문제에요 아기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받은 이익이 뭐겠어요 사용이익이에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지연손해금이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조문 봤을 때 어땠어요 아기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까지 배상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즉 그래서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뭐죠 원본 원본 더하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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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이익이면 이익 이자면 이자 이익 플러스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비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요 어 받은 이익에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뒤에 얘기 이자의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자 이행 지체 이행기가 있는데 그 안에 이행을 못했어 그래서 이행 지체가 됐어 그러면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란 건요 우리 판례가 이거는 손해배상으로 봐요 손해배상의 한 예로 봐요 아시죠 그러니까 어 요 지문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자 붙여서 반환하고 끊고 그 뒤를 손해배상이라고 쓰세요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맞는 질문이죠 자 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자 자주 아까 여기 썼죠 자주 플러스 선이만 현존이익 반환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반환이에요 자 자주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정체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해서 배상을 집니다 자주 선이에요 자주 선이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가거든요 내가 소유권이 있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가 아니라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한 데에 책임이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18번 점유물의 멀씨를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 삼성 어허 아니죠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안 돼요 자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의 태양과 상관없이 그 규칙 사유로 점유물이 멀씨를 훼손할 때 손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맞죠 저 선이랑 이렇게 이거 다 기출문인데 다 똑같아요 선이 자주 점유일 경우에만 현존이익이에요 그 밑에서 쭉 보시면 돼요 자 22번 무효인 매매계약에 매수인인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비용이죠 매도인이 그 목적물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러면 그러면 내가 수리를 했어 그 수리를 했는데 아까 갑 을이었죠 갑이 을이었는데 을은 자기 건 줄 알고 있어 내가 수리 열심히 해서 병한테 팔아버렸어 그런데 회복자 입장에서 즉 소유자 입장에서 어 이거 무효네 매매계약 무효라고 하면서 건물 다시 갖다 주세요 했더니 그 병은 혹은 을은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 즉 병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왜 내가 건물 살 때 제가요 여기 살 때 이 건물에 여기 금도 가고 그랬었는데요 내가 싹 다 수리했어요 싹 다 수리했어요 그 수류비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가 늘어난 거 유익비로 인해서 가치가 늘어난 거 내가 새로 팔 때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그냥 비용을 다 지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생뚱맞게 소유권자가 야 그거 내놔 라고 하면요 비용 주세요 비용 받을 때까지 난 유치권 행사할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자 다음에 정의보호청구권 정의보호청구권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을을 병이 위법한 수단으로 퇴고시키고자 그 부동산을 자신이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정의보호청구권이요 여러분 이 표로도 나오고 막 쭉 나오고 사례로도 만들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보통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점유권이 기한 회수물청구권 가지고 우리 조문하고 표 아까 봤던 표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요 어 4번 한번 볼게요 을이 그 점유를 병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보세요 우리가 침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0페이지 보시면요 100페이지 보시면요 침탈자 침탈자 계속 나옵니다 침탈에 동그라미 치고요 침탈은 요건에 거의 침탈일 것 있죠 세 번째 침탈일 것에 침탈 동그라미 치고 침탈은 뭐라고요 반의사 점유 이전이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점유가 이전된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당에서 이전을 했다 내가 사기당해서 그 점유를 인도를 했다 그러면 내 반의사는 아니잖아 어쨌든 내가 사기를 당하긴 했지만 내 마음이 동해서 줬잖아 내 의사대로 준 거잖아요 우리 의사표시대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반의사니까 침탈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다시 볼게요 자 임의로 양도한 경우 임의로 양도했다는 것은 내 의사대로 양도했다는 것은 우린 임의로 양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점유물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그 밑에 나오죠 6번 병의 선의로 물건을 매도한 경우 선의로 매도했대요 근데 매수한 의가 악이면 점유물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자 8번 점유물 회수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점유물 회수 청구권은요 반드시 그 기간 아까 1년 있었죠 제가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죠 그 기간은요 소로서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될 소제기를 해야 될 법원에 가서 소제기를 해야 될 기간을 말합니다 자 10번 점유물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내가 담보를 받았으면요 예방을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이미 예방하고 있는데 또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물건을 청구 시간에 자 점유보조자 12번에 나오네요 이렇게 꼭 한마디씩 점유가 들어간데 점유보조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X치고 시작하면 돼요 점유보조자라는건 점유자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점유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점유보조자도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여러분 점유권을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앞에 취득 부분은요 후룩 할 거예요 어?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확해? 왜? 점유에 대한 설명이 훨씬 길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조금만 쉬었다 와서 소유권 동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권 들어갈게요 소유권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급히 막 아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저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실제로 실제로 어떤 사례나 실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분야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잠깐 이쪽 잠깐만 보실게요 어 여기 있네요 글을 놨네요 자 아까 소유자 즉 회복자와 점유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볼게요 자 어떤 소유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 그쵸 물건이 있는 것을 을이 침탈했습니다 어? 침탈해서 가져간 상황이에요 가져간 상황이라면 소유자의 입장에서는요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왜 내 거를 네가 가져가니 나의 소유인데 네가 점유하고 있구나 너는 점유할 권리가 없어 213조 단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내놓으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물건 청구권이 아니라 어? 내 거를 네가 가지고 있네 자력 회수를 했죠 자력 탈환 자력 탈환을 한 상태에요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갑 갑은 도둑이기도 하지만 점유권자이기도 했거든요 자주 점유권자야 거기다가 어? 야 나 그거 내 거야 아니 내 거라 난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침 점유 점유음을 반환청구권 점유음 회수청구권을 너에게 행사를 할 테니까 다시 가져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소유자로서 얘는 점유자로서 각각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질문 주신 분 있었더라고요 어? 선생님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서로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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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막 쓰면서 정말 감탄에 감탄을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건 실제로 문제가 됐던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는데 이게 판례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아서 판례가 없었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요 근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나왔어요 판례가 나온 거를 우리가 보면요 판례가 약간 황의정승 스타일입니다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판사님 판사님 제가 소유잔데요 제 거를 제가 가져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유권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니 말이 맞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갑한테 그래요 저는요 점유자입니다 아니 제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알아요 우리 민법에 점유권이 없으면 몰라도 분명히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소유권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제가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이렇습니다 음 니 말도 맞다 실제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즉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은 점유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승소 얘도 승소 에요 서로 청구하면 그리고 서로 계속 무한 반복해요 물건이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둘 다 인용을 해 주지만 언제 정리하냐면 자 집행 단계에서 집행 단계에서는 당연히 소유자를 우선해야지 지금 법리상으로만 보면 둘 다 이기는 게 맞는데 니가 갖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점유자야 라고 했습니다 응 황의 정승 스타일의 판결 이게 상호 침탈의 문제라고 해서 실제로 판례가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을 볼게요 자 여러분 소유권을 목차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소유권도 권리니까 권리 처음에 나오면 여러분 맨 처음에 뭐에 대해 어떻게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변경을 하고 어떻게 소멸을 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효과는 어떻게 하고 효과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소유권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소유권이 처음 딱 그 문제 그럼 소유권에 대한 개념 기본적인 개념 아까 했어요 뭐 뭐 했죠 우리 사용 수익 처분권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상호 침 죄송합니다 상림관계에 대한 문제에요 첫 번째가 첫 번째 토픽이 상림관계 그리고 두 번째가 소유권의 취득 그 중에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취득시효에요 취득시효도 이미 소유권을 했으니까 3분의 2 했어요 그렇죠 상림관계 어 취득시효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반환청구권 효과로써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앞에서 물건적 반환청구권 시간을 제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하고 했죠 그렇죠 마지막에 공동소유 공유관계가 나와요 어? 거의 다 한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요? 취득시효하고 공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 선생님 상림관계는요 상림관계는요 시험문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상림관계는요 여러분 어 앞에 다른 파트랑 공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상림관계는 나열식으로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어 이거는 기다 이건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상림관계가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것은 크게 두 개 취득시효와 소유 취득시효와 공동소유다 자 먼저 서론 부서 볼게요 법률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권과 처분할 권리가 있죠 자 그런데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출제됐거든요 이거 시험문제 출제됐는데 우리 그 족보 한번 잠깐 볼게요 결제총 잠깐 보시면 맨 처음에 소유권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소유권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 소유권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그 소유권을 목적모를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거 이거 뭐였죠 여러분 사용수익 제한물권이고요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걸 뭐라 그러죠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자 근데 사용수익권을 영구히 제한하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용수익권은요 핵심적인 가치가 사용수익이라니까 그러니까 영구히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예요 그런데 비교해야 될 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내가 땅이 있는데 그 위로 길이 나버렸어요 자 그럴 때 지방자치 상태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에 철거 또는 통행금지를 철거하는 것은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봐서 청구 못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요 아예 이게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실제 사건이에요 저기 경기도 과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길이 이건 신경쓰지 마시고요 길이에요 이게 길인데 요만큼이 갑 소유 땅이었어요 진짜 이렇게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해요 갑이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합니다 갑은요 이 건물에 대해서 나라랑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이게 같은 사안은 아니에요 같은 사안은 이 판례 두 개가 서로 다른 판례에요 하지만 여기서 한꺼번에 제가 묶어볼게요 자 먼저 1번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요 야 너의 소유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계약을 하자 영구 포기 아 사용 수익권을 대타적 사용 수익 권능을 영구히 포기 자 이거는 계약이 국가와 갑 사이의 계약이었어요 효율이 인정돼요 안 돼요 효율이 인정 안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영구히 포기는 아니야 영구히 포기는 무효니까 영구히 포기 안 되니까 효과가 뭐겠어요 포기 안 된 상태죠 자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을이 상속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국가랑 이러이러한 계약을 했구나 사실 이걸 을이 주장한 거거든요 영구히 포기한 게 말이래 이러면서 포기 안 됐어 포기 안 됐으니까 갑이 이렇게 을이 얘기합니다 야 이 사이에 걔야 영구 포기 안 됐으니까 나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건물 철거해 아니 도로 철거해 라고 누구한테 국가에게 청구를 했어요 인용이 될 수 있냐라는 게 문제였는데요 아무리 봐도 얘 말이 맞아 소유권은요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핵심이기 때문에 포기 못해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사용 수익 권능이 있어요 그것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도로가 나와있네 이거 어떡하나 얘 말 다 맞거든요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 말 다 맞아 니 말 100% 맞아 하지만 너의 권리 행사는 너의 권리 행사는 이거를 만약에 부셔봐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공중에 이게 너가 니의 아버지가 일반 공중에 제공한 도로야 너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반인들이 여기를 잘 이용하고 있단다 그런데 너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려고 이걸 부르시다 하면 되겠니? 안 돼 이것은 권리 남용이야 그래서 권리 남용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판리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두 번째 판리로 나오면 틀리기 딱 좋죠 딱 좋죠 3번 3번은요 밑에 범위와 경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이 좀 자주 나옵니다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 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왜? 지적도 여러분 지적도 어디서 가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청 가서 지적도 좀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줍니다 가서 봐달라고 하세요 그럼 모를 지금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저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지적도가 지적도 원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미농지 아시나요? 미농지 참 이쁜 기름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기름종이를 지도에 대구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근데 그 얇은 기름종이가 그 아주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세찬 비바람과 습도와 변경에 날씨 뜨겁고 대한민국 날씨 또 오죽 잘 바뀝니까? 그러면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미농지가 조금 변하잖아요 그럼 실제 땅은 이만큼 변하는 거야 축척에 따라서 그쵸? 농담이 아니라 과장을 조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면 야! 몰라! 지적도 사대로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토지 측면 정확히 해서 다시 그리는 게 낫지 그쵸? 그러니까 진정한 경계선 진실한 경계선을 따릅니다 다음에 상린관계 볼게요 상린관계 상린관계는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나열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막 논리적인 정합성을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씩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상린관계 서로 상, 린, 이웃, 린 이웃 간이 서로 관계하는 법률관계 자, 만약에 주의, 토지 통일권은 너무 중요하니까 경계다! 내가 땅과 땅이 있는데 땅과 땅이 서로 이웃이죠 그럼 그 경계에요 경계 경계 좀 명확하게 세우고 싶어서 담을 딱 지어 근데 그 담 비용 누가 될 건데 통상적으로 어떤 담을 세워놨는데 그것보다 더 높게 세우려면 비용 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민법이 없잖아요 근데 민법이 있기는 조금 오바라고 쓰럽다고 얘기도 해요 이런 상린관계는 저 수인의 한도에 따라서 니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학설도 있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민법에서 정리를 엄청 많아요 되게 많은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다 안 돼가지고 일반 규정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요 안 해놓으면 이게 애매하니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 소유권에 대한 법리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소유권에 대한 법리로 해결이 안 되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해놨다? 즉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결국엔 나열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만 딱 띄어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기타에 상린관계라고 해서 OXOX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의 토지 통행권 적기 전에요 의의부터 그냥 저는 순서대로 갈게요 자, 먼저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관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인접하는 부동산 보통은 토지가 많아요 건물도 근데 마찬가지네요 자, 상린관계 규정은 상린관계 규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합니다 그리고 규정의 성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규정이에요 이미 규정이에요 즉 나라에서 자, 니네끼리 싸우지 말고 이웃하는 토지 이웃하는 부동산끼리는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라고 했는데 당사자들끼리 아니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판례는 시험에 출제됐던 판례에요 33회에 나왔던 판례인데 우물을 파거나 지하시설을 하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다르게 이런 거 되게 많아요 2m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건 나라에서 보기에 정화도 2m 정도는 해야지 했는데 당사자 사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서 2m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린관계가 민법에 들어오는 게 맞냐라는 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이거 해결할 수 있게 해야지 2m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2m 규정이겠죠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과 다르게 당사자 사이에 특약을 맺으면 그게 유효합니다 먼저 상린관계에 대한 민법의 규정 맨 먼저 1항 열기체 나오죠 열기체 야 이것도 이것도 시험 이거 출제됐던 조문이에요 217초 통째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열기체 먼지, 매연, 악취, 폐수, 음향, 진동 자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옆집에서 악취가 나 쓰레기지 같은 거 있죠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는지는 몰라도 막 기차가 수증기가 푹 나와 그렇죠 그리고 소음, 소음, 진동 층간소음 문제 엄청나겠죠 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자 이런 옆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으면요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방해 금지 생활방해 금지 여러분이 그 층간소음 문제 해결하는데 조문이 217조에요 잘 안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요 그 밑에 보시면요 수인의 한도라고 했어요 수인의 한도 원래 건물이 붙어있잖아요 두 건물이 붙어있으면요 상림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이웃간에 살짝 그냥 사이좋게 지내 이거에요 그러니까 너네들 조금씩 양보하고 참아 참는다를 한자로 하면 수인이에요 수인 근데 수인의 한도를 넘었다는 건 뭐에요 참을만큼 참았어 이게 수인의 한도를 넘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수인의 한도 넘었는걸 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 생활감지 금지 청구권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도시석권은 뭐냐면요 수도 가스 같은 거를요 남의 이거는 주이토지통행권에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주이토지통행권을 볼게요 주이토지통행권 219조입니다 주이토지통행권이란 게 뭐냐 1번 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보세요 자 지금 문제가 되는 토지는 이겁니다 어 선생님 그 지금 그리신 이 그림은 지역권 아닌가요? 저 강의할 때마다 질문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주이토지통행권도 인정될 수 있고 지역권도 인정될 수 있고 사소통행권도 문중이 될 수 있고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딱 적용되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자 이 건물이 이 토지가 있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공로가 여기 있어요 공도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동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이런 땅을 뭐라 그러죠? 맹지라 그러죠 맹지 맹지라고 해서 주이토지통행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지역권은 시효추직도 가능해서 시효추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맹지는 안 되죠 저 땅을 사면 안 된다 그러죠 자 어쨌든 이런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그 219조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 돼요 통로가 없어요 먼저 자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통로가 없는 경우 공로 진입에 불과하거나 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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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을 들은 경우에 혹은 통로가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용도에 부족합니다 이게 그 219조하고 밑에 있는 통로권의 발생요건이죠 그쵸 그쵸 통로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없어서 공로 진입이 불과하거나 통로가 있으나 통로 진입도 가능한데 과도한 비용을 들이는 경우 혹은 통로가 있긴 하지만 용도에 부적합할 때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다고 봐요 아셨죠 이렇게 세 가지에요 요건입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죠 그리고 그리고 주의토지통행권 그러니까 주의토지통행권 1번에서 유상통행권이 있고요 용도하고 장례용도가 아닌 현재용도라고 했는데요 주의토지통행권이라는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서 엄청 많은 내용 중에서 유상통행권 하나거든요 그중에 하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데 조문에 이렇게 표시하는게 맞는지는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지금 딱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옆에 자 먼저 개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있죠 그쵸 통행권의 내용 있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의토지통행권이 나오는데요 제가 나열식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됐던 거랑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나 최신파일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봅시다 주의토지통행권 기존의 통로가 있으면 그것이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까 당의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이용을 하지 못할 때도 주의토지통행권은 인정됩니다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하다는 이유 이게 지험에 정말 나와요 먼저 통로가 있었어 근데 이것보다 더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통행하여 권리를 갖는 것 갖는 건 아니에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시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1번 개념 플러스 103쪽의 개념 플러스에 1번 잘 정리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유효해야 돼요 유효해야 됩니다 무효든 뭐든 아니라 유효한 토지점유자여야 돼요 이 토지의 점유가 가지고 있는 이유가 유효하게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창림관계 즉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걸 아무튼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권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불법 점유자를 뭘 이쁘다고 해 줍니까 그렇죠 다음 토지를 명의신탁한 자는 주위주의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기본강의할 땐 넘어갔었죠 왜 넘어갔었죠 여러분이 명의신탁을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이 토지가요 지금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 봅시다 근데 이 갑이 뭐냐면요 갑이 이 건물을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이 건물을 소유할 수 없어서 그래서 야 을아 네 이름 좀 빌려주렴 해가지고 을 이 갑에게 이름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갑이 신탁자고요 을이 수탁자예요 그렇죠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죠 아 이거 부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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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법이 하나씩 지금 어 무효가 되는 케이스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명의신탁이라고만 딱 봤을 때는요 효과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응 상대적 효력설 혹은 대외관계 내외관계 구분설 혹은 소유권의 관계적 규소 이렇게 여러가지로 표현하는게 뭐예요 내부적으로는요 신탁자가 이름만 빌려주고 내부적으로는 예 소유예요 그리고 얘는요 외부적으로 예 소유예요 내외관계 구분설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의리라 이 토지에 대해서 왜 내부적으로 지네들끼리 쿵짝쿵짝 했을 때는 값 소유가 맞아요 근데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는 예 소유예요 왜? 등기가 예로 돼 있거든 그렇죠 다시 볼게요 그러면 자 명의 수탁 토지를 명의 신탁한 자 명의 신탁한 자니까 얘가 신탁자겠죠 갑이에요 신탁한 자는요 외부 즉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누구 소유요 을 소유잖아 그러니까 주의 토지 통해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자 주의 토지 통해권은 성립에 등기가 필요 없습니까? 등기가 필요 없죠 장래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 이용량이 많아지게 될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 어 우리 책 딱 다시 보면요 자 2번 봤고요 어 4번 보세요 개념 플러스 4번 주의 토지 통해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20번 20번 보세요 주의 토지 통해권은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 물론 장래의 이용 상황도 미리 대비하여 결정해야 된다 똑같은 말이긴 하죠 다시 앞으로는 6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래의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 이용량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통행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토지 통해권은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고요 왜? 내가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난 진짜 주기 싫은데 억지로 억지로 이 땅의 이용을 얘같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건물 위 폭도 최소한이고 사용구도 최소한이고 그래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내가 맨날은 못 열어줘 여기다 문 딱 걸어 담그고요 문 딱 걸어 잠그고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열어줄게 라고 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하면서 비용 내야 됩니다 공짜 아니에요 돈 줘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통행권자가 스스로 통행 맞는 건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행권이 생길 수 없다가 이팔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금 큰 돌멩이 하나를 딱 갖다 놓고 콘크리트로 문을 막아버렸어 건물 통지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그러면 이거 철거해야 돼요 왜? 얘에게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거 막 막는 건 좀 그래 못해 하면 안 돼요 아셨죠? 하면 안 됩니다 자 다만 이걸 문으로 막고 문으로 만들고 자기가 협의를 해서 얘랑 둘이서 협의를 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만 10개 하는 건 가능합니다 자 토이덴 토지가 8번은 굉장히 좀 우리 책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8번은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포이덴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준속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이미 없어졌대 이 말에서 끝난 거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은 뭐다? 최소한이다 자 9번 9번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건축법상 도로 이것도 우리 시험에 3번이 나왔어요 3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자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요 자 어떤 땅이 있어요 땅의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이 있으면요 광활한 대지에 갑자기 땅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건 괜찮아 왜? 그 주변에 만약에 건물에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라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빠져나올 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광활해 그런 건 오케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폭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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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에요 위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집에 진입할 폭 2m짜리 도로는 하나 만들자 만들어야 된다라고 건축법상 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건축법상 이 되어 있는 거랑 주의 토지 통행에 관한 건 무슨 관계야 그렇죠 즉 도로가 도로가 딱 생기면서 그래서 반사적 이익으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는 이와 일치하는 이 얘가 여기에 토위된 토지가 있어 근데 건축법상에 이거 생겼네 그래서 나 이거 그 니가 새로 생긴 길 새로 생긴 길에 내가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생긴 거야 왜? 너는 건축법상으로 건축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야 그거 때문에 바로 너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생긴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13번 아 아 11번 아까 봤고요 어 10번이 아까 용수에요 용수 용수 수도시설권 10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대표적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정이 여기 있어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얘네 집으로 가면 편하잖아 근데 얘네 집으로 가면 여기 산이라니까 산으로 막 돌아가지고 이 산을 중간에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도관이 연결돼야 돼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뭘로 해야겠어요 상림관계를 이용합니다 땅 좀 빌려줘 니 지하를 좀 이어줘 하면서 얘한테 토지 수도관 혹은 전기 가스 다 가능해요 남의 집 응? 이게 왜 상림관계일까요? 소유권은요 범위 토지가의 소주권은요 그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했어요 자 12번 이거부터는 비용이에요 주위 토지 통일권이 이용된 경우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통행 어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위 토지 통일권이에요 안 어렵죠 102조 103조 다 봤어요 통일권의 내용까지 다 봐버렸네요 그 토지 통일권자 보상 여부 이거 조금 봐야 되는데요 어 유상 통일권이요 근데 만약에 무상 통일권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 통일권인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요 요거 요 요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제가 여기 땅이 있습니다 어 자 이 땅을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공유 공유를 하면요 공유물 어 공로 공로 안 그렸네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의 을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둘이 분할 청구를 합니다 분할 청구는요 협의로도 할 수 있고 재판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협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갑과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저 위에 산에 자주 가니까 내가 위에 땅을 먹고 니가 밑에 땅을 먹는 걸로 우리가 공유물을 분할하자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위에가 갑소유 밑에가 을소유 이렇게 협의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분할을 하고 보니까 갑이 아차차 한 거예요 어머머 도로가 없네 그랬을 때 민법책을 갑이 막 뒤져봅니다 예전에 갑도 중교사 자격증이 있거든 막 뒤져봐요 그래도 봤더니 얼핏 생각한 거야 아! 상림관계 주의토지통행권 자 그러면 내가 공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을이 을도 중교사 자격증이 있거든 을이 이렇게 봅니다 야! 상림관계 즉 주의토지통행권은 유산권리야 나한테 돈 내놔 라고 했더니 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최신팔래 안 보는구나 어? 공유물을 분할하거나 일부 양도를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상이란다 라고 한 게 여러분 빈출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에 물에 대한 상림관계 야! 물에 관한 상림관계 진짜 잘 안 보거든요 사실 잘 안 보는데 이게 지난 시험에 나왔어요 말도 말도 되게 좀 옛스러워요 너무 옛전팔래인데 나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다시 볼게요 어 14번 주의토지통행권을 통로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아요 주의토지통행권을 그냥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혼자 다 쓸 거야 집주인 꺼져 이거 못합니다 15번 통행권자가 통행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죠 오타 죄송합니다 권능이 없죠 자 14번과 세트예요 16번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행 시기나 횟수 통행방법 등을 제한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판례냐면요 여기다 문 설치한 판례예요 아니 주의토지통행권자는 통행권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지 왜 문을 달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알고 보니까 협의를 했어 협의를 하고 문 닫고 하루에 두 차례만 두 시간씩 왔다 갔다 하기로 했어 이해 안 될 거 인정 안 될 건 없죠 자 18번 토지가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로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는 즉 일부 양도나 공유물 분할로 인해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무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자 19번 이 무상통행권은 분할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고 특정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야 둘이 공유를 했어 근데 을이 열받아가지고 나 이런 꼴 뭐 다 팔할래 병한테 팔았어요 그랬더니 병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야 이 땅 이거 뭐야 이거 이 도로 뭐야 그래서 갑한테 물어봤습니다 갑이 아 이거 무상이에요 무상통행권 있는 고로에요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얘도 중개사였어 병이 이랍니다 아이고 야 나 특정 승계인이야 나 매수인이야 원상 복귀 시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관련된 것은요 구 물에 관련된 거 볼게요 자 책 책으로 이건 책으로 볼게요 책으로 보면요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도 있죠 승수가 뭘까요 승수 자 땅이 있어요 이건 그림도 안 그려 저 윗동네가 있고 아랫동네에 있습니다 윗동네에서 물이 쫄쫄쫄쫄 나 흘러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랫동네에서 보면요 그 자연이 흘러나오는 물을 막지 못해요 아랫동네에서는 막지 못합니다 자 이걸 승수 의무예요 아까 뭐 했어요 저 어 여러분 앞에 잠깐 보면요 수인의 한도 나오죠 102번 수인의 한도를 물 버전으로 바꾸는 게 승수 의무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서 자연이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가 적당한 사용법을 막지 못해요 이번에 윗동네에서요 밑동네가 너무 쉬 아랫동네에 축구를 여러 번 졌어 맨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열 받아가지고 물을 딱 막아버렸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승수 의문은 승수 의문은 소극적으로 이웃 토지에서 자연이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물의 통로를 유지할 흥문은 없다 이게 무슨 이팔레가 뭐냐면요 자 비가 안에서 가물었어요 그런데 윗동네에서는 물이 풍부해 그러니까 항상 흘러내려던 왼쪽 길 말고 오른쪽 길 야 거기 물 항상 아유 그림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자 이게 윗동네구요 이게 아랫동네에요 자 항상 물이 흘러내려왔어 그런데 물이 항상 흘러내려왔는데 이게 가물온거에요 그래서 에이 야 물길이 말라버렸어 근데 윗동네는 물이 원래 풍부한 동네여가지고요 얘가 요리 흘르는 물도 있고 요렇게 흘르는 물도 있고 요렇게 흘르는 물도 있고 요렇게 흘르는 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승수 의문 몰라 승수 의문 여기로 물 요렇게 바꿔가지고 물길 바꿔서 물 흘르게 해야지 왜하네 청구 못한다고요 그냥 수인할 수 있는 진짜 참는 거지 적극적으로 어떤 의묵을 부여하지 않아요 아셨죠 그런데 수류의 변경은 있어요 그게 229조고요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에 경계에 대한 상림관계 경내에 대한 상림관계도 시험문제 잘 나와요 자 먼저 경계표 같은게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우리 이걸로 볼게요 우리 족보로 볼게요 자 21번 승수 의문 문제고요 22번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웃의 토지에 사용이 필수적 이거 우리 책에 없는 판례여가지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저 여러분 이게 우리 요약서를 보잖아요 요약서를 진짜 우리 요약서 제가 이거 몇 번 칭찬했잖아요 정말 좋은 요약서라고 요약 잘 됐다고 근데 판례를 제가 이렇게 정말 잘 써진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판례가 많이 안 빠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중에 기출문제 중에서도 빠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로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도 양 얼마 안되니까 이렇게 같이 보면 충분히 공부 잘 되죠 음 다시 건축을 위해 이웃한 토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상림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상림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요만큼이 내 땅이야 요 땅을 전부 다 한 끝에 한 1m 남겨놓고 집을 딱 질 거야 그런데 그 집을 질라면요 건축 자재도 쌓아놔야 되고 트랙... 트랙터? 중장비도 왔다 갔다 해야되고 해야되잖아 그러면 그 땅 옆에 이웃 땅을 써야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 상림관계 하면서 그 통로 이용할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옆집 땅 가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그쵸 선생님 제가 선생님 땅 건축이 한 두 달 걸리니까요 두 달 동안만 쓰겠습니다 해야지 그쵸 계약으로 해결해라 자 다음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건물 이거 똑같은 거예요 22번 똑같은 거예요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차용할 수 있다 요거는 가능해요 어떻게 하라고? 사용 청구하라고 어? 나 권리 있으니까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사용 청구하라고 계약하라고 자 24번 갑이 이웃한 을소유의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난 뭐가 이거 맨날 그 비유 되는데 야구로 딱 했어 공이 딱 넘어갔어 근데 남의 집 담당 안으로 딱 들어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띵동띵동 해야지 아줌마 아줌마 마당에 제가 야구공 들어갔어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협의 과정이잖아 근데 이게 아니야 근데 딱 보니까 아 야구공이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없어 해외에 나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는 들어가면 안 되지 어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거예요 법원에다 얘기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법원 아저씨 이거 소로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이게 그 아 네 미사성은 좀 그러니까 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좀 주세요 잠깐만 야구공만 가져올게요 했어 그렇다고 법원이 야 너 잠깐 2초 동안 들어갔다 와 청구할 수 있어요? 사유지를 막 그렇게 들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자 다음 이제 다음 볼게요 다음 25부터 쭉 다음인데요 자 토지의 경계에 토지가 두 개가 있는데 담이 없어요 그럼 담을 만들어야죠 누구 비용으로 만들어요? 공동 비용으로 만들어요 담 설치 비용은요 담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땅은 요만하구요 이 땅은 이만해 자 여기다가 담을 설치하는 거에요 지금 담을 딱 설치하는 거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100평이고요 이거는 200평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 담 설치 비용은 절반씩 토지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아셨죠? 자 27번 인접지에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 임의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오성과 한음에 나왔던 얘기죠 우린 법으로 해결합니다 자 건물의 축조함에 특별한 간집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될 부분에 반 미터 이상 건기를 두어야 된다 자 여기서 또 나오겠죠 반 미터라고 나왔어 아이 50cm 건물과 건물 사이는 50cm 자 그러면 여기 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임의규정이니까 당사자가 합의로 바꿀 수 있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자 31번 경계선 부근에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건기를 두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건물이 완성된 경우 착공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건물의 철관을 구할 수 있다 1년이에요 1년 동그라미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안 돼요 1년 후에는 안 되고요 어 여러분 책에 요게 아 106번에 있네요 건물이 완성되거나 1년이 지나면 안 돼요 요거는 기억하세요 시험문제 나왔습니다 다음에 드디어 소유권의 취득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 뭐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 음 어 매매 계약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저당권 설정 계약 자 일단 매매 계약이요 매매 계약 또 교환 계약 또 징역 계약 점유? 점유 취득 취에서 처음에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점유에 점유 하는 그 개념 점유 하는 개념 그 효과に 근데 우리는 앞에서 봤죠 여러 번 봤죠 그리고 어떻게 강의하는지 이거 아시죠 오늘도 똑같이 할 거예요 물론 시트는 좀 바꾸긴 했어요 하지만 똑같이 할 거예요 자 먼저 245조 조문을 볼게요 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평원 공연하게 여기 딱 끊어요 그리고 부동산 동그라미 치어요 자 점유하는 자는 점유 네모 딱 치고요 자 등기함으로써 여기서 딱 끊어요 자 앞에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여기다 요건 쓰시고요 자 부동산의 객체 혹은 대상이라고 쓰시고요 자 그리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하죠 효과라고 쓰세요 조문 하나 분설하면 끝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요건부터 볼게요 요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가 요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봤어 소유의 의사 자주 평원 공연 자평 공 필요해 그렇죠 자평 공 선이 필요해요 정확히는 선까지 필요해요 그런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계속 20년간 계속이야 20년간 계속이란 것은 전후 양시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건하고 효과 그게 요거예요 요건 다예요 요건 다고 효과는 뭐냐면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대요 원래 원래 245조라는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는 게 맞아요 근데 187조에서 근데 245조는요 떡하니 밑에 이게 써있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소유권 취득 요건을 마련해놨어요 등기하래요 그러니까 180조의 예외로써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하면 그 효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요건과 효과 점취를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문제되는 것까지 정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건 20년간 계속 자주 평원 공연 그리고 그중에서 요건이 되는 건 맨 처음에요 주체랑 객체가 요건이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107페이지가 나왔어요 107페이지가 취득시효의 주체미 대상 서론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서론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은 어차피 다 아셔야 되는 건데 그 목차가 조금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목차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먼저 취득시효의 주체미 대상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주체와 객체라고 전설 대상 맞아요 대상 주체와 대상 주체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장 다 돼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장 비법인 사장 뭔지 아시죠 종중 교회 절 그리고 아파트 관리단 분여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그거에요 주체는 오케이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장 이제 문제 객체인데요 그 대상이 갑자기 니은의 대상이 취득시효가 일정하여 일반 대상이 된 경우 취득시효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지우세요 조금 이상합니다 그리고 디귿 니을이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대상을 이렇게 보세요 그 쭉 밑에 취득시효의 권리 되는 권리 이것도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차를 제가 다시 짜드릴게요 자 객체 객체는 뭐냐면요 뭐예요 객체가 앞에 써있잖아 앞에 뭐라고 써있었어요 245조 다시 조문 보면요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이 객체라고요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또 또 플러스 옆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권리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했어 부동산은 오케이 객체야 그런데 문제되는 권리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 첫 번째 1백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거든요 다 말로 좀 할게요 첫 번째 자기소유토지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거 잘 이해 안 돼요 자기소유토지를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기 뭐 이런 거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인정합니다 굉장히 좀 비판도 많이 받았던 판례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자기소유긴 한데 좀 애매해 그리고 좀 확실하게 나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그런 의미로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소유의 토지에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거든요 불편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이것 때문에 썼는데 국유재산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여기 국유지 저거 국유지 이거 다 국유지라고 하죠 국유지 국유지 토지에만 되는 얘기고요 어떤 도로를 봤어요 이건 나라 땅이야 나라에서 세운 도로야 나라가 다 수용해가지고 나라 땅으로 만든 다음에 도로 깔 수 있죠 그쵸 이런거 다 국유 국유로 하잖아요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가 엄청 많다구요 그걸 우리는 국유재산이라고 그래요 국유재산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아 이게 얘가 안될 것 같은데 아 공법에서 하나요 여러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또 공용재산 공용재산 보관 보관용재산 등등등 쭉 많아요 이거 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데 어 여러분이 나가서 아까 여기 봤죠 도로 도로 도로를 딱 깔았어 나라에서 사가지고 그거 뭐예요 공용재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딱 가봐 저기 갔을 때 시청 있죠 시청 시청 청사 시청 성사는 누구 거예요 나라 꺼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런걸 공공용재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문화재 이런거 보관용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요 이런걸 다 행정재산입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빼고 빼고 나머지를 옛날에 잡종재산이라고 지금 일반재산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어요 이 일반재산은 사법거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나라랑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일반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그 대상을 보면요 취득시효는요 행정재산은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이건 취득시효의 대상이 안되겠죠 근데 일반재산은 될까요 안될까요 사법거래의 대상이 되니까 이건 됩니다 일반재산 돼요 그런데 그 대상에 대해서 취득시효 기간 동안 계속할 일반재산인 경우에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걸 딱 보시면요 어 그러면 이게 요건이 그냥 모든 일반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모든 일반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요 기간에 계속해서 일반재산이어야 돼?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지문이 작년에 출제됐던 지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책이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이걸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 소유권의 취득 족보 잠깐 봅시다 먼저 1번 취득시효는 자연임 법인 권리능력사단 다 돼요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선 취득시효 인정됩니다 국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은 취득시효 대상이 됩니다 보셨죠 보셨죠 일반재산은 취득이 대상이 됩니다 그 밑에가 내용이에요 옛날팔래긴 한데요 일반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이 완성이 됐어 일반재산이니까 취득이 완성이 됐다고 완성이 되면요 소유권 이전등의 청구권이 발생해져 청구를 했어야지 근데 안 했어 그 와중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우리가 미리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요 취득시효 완성이 된 다음에 소유권자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대학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일반재산으로 바뀌면 대학 못해요 아셨죠 그걸 한 줄로 줄이면 여기 대상이라고 써있던 책에 써있는 그 내용이 돼요 아셨죠 또 계속 나가볼까요 국유재산 또 국유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권원이 불명한 경우에요 또 사자 돌아가신 분 사자 명의 이런 토지들도 이런 토지들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지분 공유지분 만도 그리고 이 밑에 이 밑에 여기까지만 쓰고요 이 밑에는 다 우리 족보로 볼게요 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냐 토지 일부 토지 일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원래 토지 일부는요 토지 일부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매매계약할 수 있나요 토지를 세는 단위가 뭐죠 여러분 토지를 세는 단위 필이요 필 일필이란 말이에요 그쵸 일필에 소유권자가 두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어? 선생님 공유는요 공유는요 하나의 소유권을 두 사람이 지분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부만을요 시효취득을 한다는 걸 봅시다 이 시효취득한 사람은요 이게 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냥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야 이거 일필의 일부니까 너 할 수 없어 아 그거는 네가 매매계약을 했을 때 얘기지 내가 점유한 사람이 소유의 의사로 자조평 공연하게 공연선의로 점유를 하는데 내가 이게 일부인지 아닌지 나 어떻게 알아 내가 특정할 수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가능한 거예요 자 다음 쭉 한번 볼게요 어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시효취득할 수 없죠 없죠 자 권원이 불분명한 토지나 성명 불상자의 토지도 시효취득 가능하다고 했어요 점유의 요소로 하는 지상권 분명기지권 소유권을 시효취득 가능하나요? 그게 바로 3번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요건입니다 취득시효 요건 볼게요 아하 취득시효 요건부터는 아주 중요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할게요 자 여러분 취득시효입니다 아 많이 긴장하시죠 취득시효 나오면 일단 심장이 콩닥콩닥 뛰지 않나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사례로 보통 많이 나오니까 사례 나오면 괜히 긴장되잖아요 긴장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차근차근 많이 쌓아놨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깨는 거라고 했잖아요 먼저 이제 요건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요거 하나 했어요 요거 하나 했습니다 여기서도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했고요 그럼 먼저 요건부터 볼게요 요건은요 20년간 개선 자주평원 공연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갑이 의리 가지고 있는 토지를요 지금 의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자평원 공연하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럼 봅시다 20년간 계속 자주평원 공연이야 아 제가 계속 선이 선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선이 자평공이야 자평공 자 20년간 계속 자평공으로 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뭘 주장해야 돼요? 뭘 입증해야 되고 먼저 내가 20년간 계속해서 자주평원 공연을 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겠죠 그런데요 20년간 계속 자주평원 공연은 추정이 되죠 추정이 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이 넘어가요 20년간 계속 중에서도 전후 양시에 점유했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면 이것도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요것만 주장하면 돼요 그렇죠 갑이 내가 20년 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나 지금 점유하고 있어 요것만 주장하면 돼요 끝 그러면 상대방이 나머지는 다 항변해야 됩니다 다 보통은 취득시효의 중단 이거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까 타주가 뭐였어요? 자주의 반대 강포가 뭐라고 했어요? 폭행하는 거 그렇죠? 공연의 공연의 반대 은비 평온의 반대 강포 자 그러면 취득시효의 중단 먼저 볼게요 취득시효의 중단 먼저 볼게요 여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108페이지에 취득시효의 중단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시효라는 개념을 뵀죠? 시효 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시효라 그랬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있고 취득시효가 있다 그랬는데 둘 다 공통으로 보세요 소멸시효라는 건 내가 친구한테 100만원을 빌려줬어 근데 갚으라 갚으라 계속 안 하고 세무자한테 청구를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한 거죠 권리 행사의 태만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요 시효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자 시간의 타임라인이에요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했어요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럼 이때 되면 지금 완료가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대여금 채권 같은 건 10년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쭉 왔다가 한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채권자가 청구를 했어요 보통 재판상 청구예요 재판상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시효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이때 시효 중단 시효 중단의 효과는요 이때부터 새롭게 10년이라는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시효가 딱 중단되고 이때부터 다시 아아아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중단시키려면 이때 또 재판상 청구를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아셨죠? 취득시효도 똑같아요 볼까요? 이건 지금 소멸시효였잖아 취득시효도 똑같아요 자 이때부터 내가 점유를 시작했어요 점유를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나 가만히 있어도 점유만 하고 있으면 시간이 계속 흐르면 내꺼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 즉 소유권자가 이렇게 시간이 또 막 에에에이 지나가는데 소유권자가 이때 뭐래? 재판상 청구를 또 했어요 그럼 우리 판례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 원래 자평공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재판상 청구가 들어가잖아 원래 저 평원의 반대는 폭행인데 평원이 깨졌다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요건이 깨집니다 깨졌다는 뭐야? 결국에는 자평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보세요 그래서 취득시효가 중단됐습니다 이때 시효 중단돼요 그리고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이때 소유권이 그냥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다시 진행되고 이런 경우가 많진 않아요 하지만 하지만 그 법리적으로 하면 이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시효 중단입니다 여러분 재판상 청구만 생각하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갑자기 생뚱맞게 가압류는 취득시효을 중단시키지 않는데 받는다 4번에 나왔죠 기출됐죠 이거에 원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답답해요 왜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점유취득시효 말고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보세요 재판상 청구가 있고요 파산이 있고요 최고 최고 최고가 있고요 압류가 있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요 승인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청파지 최고 압수는 그러거든요 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압류의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를 점유취득시효에서 유추 적용하거든요 유추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압류는 그 중에서 빠진다 그래서 여기 딱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나왔나 싶으실 텐데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이거는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요건 다 봤어요 사실은 요건 다 봤는데 요건 다 봤는데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데가 문제가 발생하죠 자 여기서 자주 점유 자주 점유 했죠? 했죠? 기산점 기산점도요 보세요 107페이지 보면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계실말로부터 기산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림으로 정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효과가 더 중요해요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맨 처음에 소유권의 발생 시점은 언제예요? 소유권의 발생 시점은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180조 예외 아까 설명했고요 다음에 점유할 권리 213조 단서가 뭐냐면요 자 점유축축조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되면 완성의 효과로 등기청구권이 소유 소유 등청구권이 발생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완성이 되고 나서 소유 등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건 뭐예요? 자 점유자가 있고요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소유권자인데 야 너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거야 213조 청구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요 점유권 완성자는 당황스럽지 않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요 213조 단서 이게 뭐죠? 점유할 권리 물체동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에 채권적 효력 중에서 점유축축시효 완성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점유자가 야 나 완성자야 나 반환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의 종류는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란 게 뭐예요? 상대적이란 거예요 원래 계약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을 하면요 매매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채권적 청구권이죠 근데 이건요 그런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서 만들어진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청구의 상대방이 정해지는데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다? 완성 당시에 소유자 아까 아울러 아울러 그 원칙이 있다고 했죠 199조 원칙 199조 1항과 2항 이게 세 번째 이거 네 번째 원칙이에요 이게 네 번째 원칙이에요 뒤에 한꺼번에 할 거예요 다음에 소유권의 취직에 대한 소급표 소득권 취직하면요 소급표가 발생합니다 소급표가 발생하면 항상 제3자 보호해야 돼요 소급표 사이에 발생했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이익인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하나씩 볼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책에 좀 저기 11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요건이 오히려 별로 안 나왔죠 이게 그 사례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으로 먼저 처리를 할게요 자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먼저 아울러 주장과 점유하자 이게 1번 2번 했고요 199조에서 이걸 했습니다 자 1번 원칙이에요 아울러 주장 가능하다 아울러 주장 가능하다는 말이 뭐였죠 여러분 나의 기산점 내가 점유를 시작했던 기산점과 그 전 점유자랑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기산점부터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점유를 했다는 말은 그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요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 점유 자체와 그렇지 하자까지 점유를 하자까지 승계한다는 얘기예요 하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타주점유 자 그리고 점유를 하잖아요 그럼 점유를 하면요 점유로 인해서 발생된 법률 효과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사례풀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유를 통해서 발생한 법률 효과가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거 대표적으로 이게 바로 점유취득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입니다 245조 우리가 계속 보던 거 이게 점수 소위등이거든요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 지금 이 그림 잠깐 빌릴게요 이 그림 잠깐 빌릴게요 자 갑이랑 을이 있는데 을이 있는데 만약에 갑이 20년이에요 20년 20년 동안 자평공으로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소유권 A한테 지금 있어요 지금 A가 소유권자거든요 A한테 지금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갑은 A에게 245조에 의해서 점취 중장할 수 있다고 점취 주장할 수 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한테 넘겼어요 점유를 이전했다는 거죠 점유를 이전했으면 점유의 승계 점유의 승계가 발생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라고 하죠 미등기 건물 그냥 매매하는 거겠죠 자 을이 이걸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점유의 승계를 받았죠 얘는 점유의 승계를 받아 봤자에요 왜 왜 이 245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걸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거 권리죠 청구 채권이죠 청구 채권이죠 이게 채권이죠 이 채권을 넘기려면 채권 양도에 따라야 돼요 채권 양도가 뭐냐면요 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여금 채권 같은 거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채권을 병에게 넘겨요 이거 몇 번 말했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여금 얘가 은행이야 대여금 대출해가지고 대여금 채권 있는데 얘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이걸 싸게 뭐 어 업자들한테 넘긴다 그랬죠 네 어 추심 업자들한테 넘긴단 말이에요 한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 받고 넘겨요 그럼 채권을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 채무자잖아요 나는 갑한테 갚아야 돼 을한테 갚아야 돼 을의 존재를 알아야 을한테 갚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갑은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면요 통지를 해야 돼요 통지 이게 일반적인 지명채권의 양도 방법이에요 혹은 을이 승인하거나 어 그런 채권 양도가 있었구나 승인하거나 자 자 요걸 요걸 자 그래서 저 법률적까지는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 네번째 앞에서 네번째 채권의 효력 때문에 채권적 효력 때문에 어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요 이건 199조랑 관련 없어요 누구라고 완성 당시 소유자 자 이 네가지를 딱 써놓고요 이거 네가지를 딱 써놓고 우리가 한번 하나 따져볼 거예요 근데 따지기 전에 이미역산 아까 이미역산 어 이미역산이 어디 나오냐면요 107페이지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원래는요 아울러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역 이미적으로 이미적으로 그 전 소유자의 기산점을 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왜 케이스 원 만약에 도지의 토지의 소유자가 계속 변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요 갑의 17년 동안의 점유 그리고 자신의 이게 현재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되는 게 현재예요 자신의 현재 5년 동안의 점유를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총 22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때부터 아울러 이때 이미 점을 정해도 A가 특별히 특별히 해를 끼치는 것 A한테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임의로 기산점을 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이미 기산점을 선정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재취직시효 혹은 2차취직시효라고 하거든요 볼게요 갑이 갑이 점유예요 위에가 점유고 밑에가 소유예요 갑이 점유를 했어 그런데 소유자가 변동하지 않을 때 이미 할 수 있다며 혼자서 계속 점유를 하는데 이렇게 B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B 뿅 움직여 그렇지 갑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20년 동안에 점유를 했어요 그럼 갑에게 뭐가 발생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즉 갑의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원칙 보세요 등기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라고 완성 당시 소유자라고요 A한테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이때 이걸 B한테 팔아버립니다 토지를 그러면 B한테 청구 못하죠 그러니까 갑은 응응응 울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또다시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현재 소유자는 B예요 그러면 이때는 갑은 B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미 역산이 안 된다고 가정하면요 완성할 때는 A야 얘는 죽어도 계속 A예요 A한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지금 또다시 20년이 지났는데도 재취득시효를 인정 안하면 A한테 청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재취득시효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하려면 이미 역산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 이미 역산을 딱 해보니까 이때부터 점유를 시작한 걸로 보니까 또다시 20년이 됐다 그런데 완성자가 지금 현재 현재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B다 그러니까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역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다 봤어요 이제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다 볼게요 케이스 7가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또 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외워버립시다 시작 자 먼저 케이스 1 등기 승계가 없고 점유 승계가 없어요 제가 등기 승계라고 굳이 얘기한 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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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오지 않아요 소유권의 관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점유취득 완성 당시에는요 그 사람의 등기 명의나 태청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등기라는 말을 썼어요 자 위에는 점유고요 밑에는 소유예요 등기 명의인이에요 자 등기 승계 없고 점유 승계 없고 이렇게 노랗게 돼 있는 거 있죠 지금 노랗게 돼 있는 게 20년이고 지금 이게 현재예요 자 볼게요 갑을 20년 동안 완성을 했어 그리고 현재의 점유자도 그대로 소유자도 그대로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고요 자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미 선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뿅 이렇게 해서 이때 이때 한 20년 마이너스 20년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때부터 나 점유하고 있었어요 라고 주장하면 된다고 그리고 현재 오늘 있잖아 나 이때부터 점유하고 있었어요 라고만 주장해서 청구하면 끝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다른 거 주장할 필요 없다니까 왜? 추정되니까 그쵸? 그 다음 그 다음은요 등기 승계가 있어요 등기 승계가 있는데요 B가 이때 점유를 승계를 했습니다 갑이 갑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A가 B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가 20년이에요 노란 거 보이죠 이때가 20년이라면 갑은요 아까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네 번째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갑은 B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해요 깔끔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번엔 B가 이때가 아니라 움직여 이게 여기에요 여기에요 지금 노란색이 안되네 노란색이라 이때요 그럼 뭐에요? 완성 당시 누구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갑은요 이때 A한테 할 수 있어요 채권적 효력 때문에 B한테는 못합니다 그런데 B가 B가 지금 현재 등기 명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B한테 할 수 없습니다 뭐를?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불가능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케이스에서 하나만 더 봅시다 뭐냐면요 지금 이 경우를 한번 볼게요 갑이 이때 지금 A가 소유자죠 그런데 어? 20년이 완성됐으니까 갑은 어때요? 갑은 A에게 소위등 청구할 수 있죠 어? 그런데 A가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거를 B한테 팔아버렸죠 B한테 팔고 등기까지 넘겨줘서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1차 2차 즉 이중량도 부동산의 이중량도 똑같은 모양이 됩니다 즉 이중량도 법리가 그대로 유추 적용돼요 결론적으로만 말할게요 이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완성된 사실을 알았어 아 소유권 이전 죄송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된 상실을 B가 알았어 딱 알고 A를 찾아갑니다 야 나 네 땅 네 땅 등기 너 이름으로 돼 있었다며 야 그런데 저 점유하고 있는 제가 20년 돼버렸어 어떻게 해 너 이제 땅 뺏긴다잉? 그냥 그거 나한테 팔아 어? 페이맹이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된 경우에는 갑은요 A를 대유해서 대유해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죠 이중량도 법리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요런 경우에요 요런 케이스에요 자 케이스 2-3 자 이번에 재투직 시효 아까 봤으니까 그대로에요 재투직 시효 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고요 기산점 이민 선택 가능한데 여기서 기산점 이민 선택이란 건 여기서부터 새로운 20년 즉 바뀐 시점 바뀐 시점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 말입니다 자 다음 등기 승계 없고 점유 승계만 있는 경우에요 이번에 앞에 원칙 1-2-3가 들어가겠죠 점유의 승계 199조가 되는 겁니다 자 아울러 주장한다는 의미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새기면서 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등기 명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등기 명인이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만약에 점유가 완성 완성 전에 을이 여기에요 이때 점유를 승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 을은 을은 자신의 점유 이걸 17년 볼게요 이거 17년이고 이거 3년이에요 지금 현재 이게 2년이고요 자 그러면 을은요 17년 동안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고 자신의 3년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서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요 알고 보니 갑이 타이주 점유였다라고 해서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타주 이때는 자주 점유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다음 등기 승계 없고 점유 승계만 있는 경우 두 번째 을이 이쪽이 아니고 뿅 이리 와 이쪽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때 갑은요 뭐가 있어요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게 20년이에요 노란 거 20년이고 이게 현재예요 그런 다음에 을에게 점유를 승계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자 점유는요 점유는 음 점유로 인한 법률 효과는 승계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이때 완성이 되봤자 이 등기 청구권은 을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만약에 을한테 넘기려면요 채권 양도의 방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을한테 넘겼다고 한 다음에 채권 세무자인 A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않으면 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지금 이때랑 이때는 다르잖아요 이때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을한테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로 대위 청구할 수 있어요 대위 청구 대위 청구할 수 있어요 직접은 불가능해요 A한테 등기 내놔 못합니다 아셨죠 대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케이스 4 케이스 4는 전부 다 합해져 있는 경우에요 등기 승계도 있고 점유 승계도 있고 있는데 이 경우는요 다 앞에서 나왔던 케이스를 짬뽕하면 됩니다 결국에 한 6가지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근데 맨 앞에 거는 당연한 거니까 빼앗지만 5가지 정도 케이스만 보시면요 사례를 보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는요 사례를 딱 보시잖아요 우리 사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째 케이스 구랑하는 걸 머릿속에 싹스채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례 한 문제 3분 걸려요 라고 상담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사례가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문제를 딱 풀려면 이거 야구를 할 때도요 야구를 할 때도 개스위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편견이 가득한 상태로 문제를 딱 원래 편견 가득한 상태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예측을 가득하게 한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된다고 문제를 딱 보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공부가 그 정도 되면 시간 절대 안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넘기는 게 오히려 옳은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적으니까 일단 모르면 넘겨요 근데 눈에 익은 거면 그냥 바로 풀어버리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네 키워드와 OX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특히 저 점유축시효 같은 경우는 사례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케이스별로 빡 나눠야 돼요 뒤에 공유 나오지만 공유도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케이스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썼냐면요 책부터 봅시다 취축시효 요건 지금 다 잘 읽힐 거예요 야 20년 기산점 문제가 발생해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자주점유 볼게요 자주점유 간접점유자도 할 수 있다고 써있고요 간접 자주점유 이미 했고요 평홍공연 점유 했고요 취득시효 중단했습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나오죠 완성의 효과는 뭐죠 시효 완성자에게 등기청구권 발생해요 등기청구권 누구한테 생산해야 되나 상대방은 누구다 완성 당시에 소유자예요 자 근데 니은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등기 없이는 소득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매우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냥 놓쳐버릴 수 놓쳐버릴 수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뭘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어 앞에서 하진 않았군요 우리가 그 법정지상권 같은 거 하거든요 법정지상권 같은 거 할 때는 미등기든 상관없죠 저는 상관없고 미등기든 무엇과도 상관없거든요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거 보세요 그거랑 계속 비교가 돼서 이걸 헷갈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취직시효로 인한 소유권은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에요 자 다 원시취득이다 여기서 모두 취직취득한 건 뒤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취득은 다 원시취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굳이 제가 그리려고 하던 게 아니라 시효 완성 후 증거장권을 취득한 경우에 법률관계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한 4가지 정도를 아셔야 돼요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4가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저당권 얘기거든요 보세요 자 CO가 완성이 됐어요 20년 동안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등기를 A가 소유권자인데 자기가 얘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A가 거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케이스예요 저당권 뭐예요 저당권 처분행이죠 저당권 처분행이고 이때 다른 사람한테 판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다른 사람한테 팔으면 갑은 그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계속 봤잖아요 그러면 B가 이때 채권자야 B가 채권자고 여기다 저당권을 행사했어 그러면 갑이 이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B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너 내가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인데 너가 왜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갑은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상태죠 저당권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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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니까 갑은 A에게 청구는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더니 올타권 하면서 A가 갑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어요 그럼 이때 갑은 소유권이 돼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데 B라는 저당 B라는 저당권자가 있죠 대항 못한다 그랬잖아요 완성 후 처분이니까 대항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B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결론은 뭐가 되냐면요 갑은 저당권의 부담을 아는 채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셨죠 이거 다음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1번 볼게요 1번 저당권 저당권 행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저당권은 처분행이잖아 처분행이는 그냥 양구도랑 일단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완성하고 완성하고 배음에게 적극 가담하지 않고 그냥 단순 악의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물건 팔아도 괜찮다고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3자 B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어요 2번 CO 완성자는 제약물권에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방금 했죠 그리고 이때 이거는 저당권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당권자는요 저당권 순수 저당권으로 이거 아니에요 순수 저당권 문제로 봅시다 을이 건물이 있는데 을이 갑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이거 맨날 보이죠 그런데 을이 병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병을 뭐라 그래요 제3취득자라 그러죠 만약에 을이 즉 이 건물에 붙어있던 저당권을 저당권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요 병은요 이 저당권이 붙은 상태로 물건을 지금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얘가 처리하지 않으면 얘는 집 날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병은 갑한테 변제를 대신할 수 있어요 돈 대위변제라고 하거든요 대신 변제할 수 있어요 이 저당권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대신 변제를 한 다음에 왜 얘가 대신해요 왜 집 대존두고 다 샀으면서 만약에 변제 안하면 집 난리니까요 열받죠 그런 다음에 얘한테 대위변제하고 열받으니까 을한테 야 그 돈 나한테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구상권 청구한다고 그러거든요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3번을 볼게요 치유 완성자의 근저당 채무를 소유하기 대위변제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B라는 B라는 저당권이 붙은 상태로 A가 샀죠 그러면 A가 B를 대신 변제하고 B한테 대신 변제하고 그 내용을 A한테 A한테 원래 채권자였던 A한테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라는 문제예요 판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 이거는 야야야 이거는 봐봐 봐봐 이거는 이런 채권 저당권을 재산 취득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니까 안 돼 라고 했어요 이것도 비판이 좀 많았던 판례이긴 합니다 통일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지만 여러분은 결론만 하세요 결론만 하시면 뭐죠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이 경우를 생각하세요 이 경우 저당권에 저당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게는 변제권이 있다 대위변제를 하면 원래의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경우에서 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변제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하세요 자 그리고 취득시효의 소규표와 제3자 CO2자는 3번은 이미 다 한 거예요 이미 다 한 거고요 자 CO2이익의 포기 볼게요 CO2이익의 포기 자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작서를 각서를 작성했다면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해서 완성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딱 했어 그런 다음에 소규권자한테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성하고 나서 난 어떠한 권리도 안 할 거야 하고 하면요 앞에서 시효의 이익이 포기됩니다 기간의 이익을 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시효의 이익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유자한테 완성이 됐는데 소유자한테 매수 청구하잖아요 야 나 나한테 다시 내놔 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포기나 차수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 판례를 읽어보면 뭐냐면요 매수 제의를 했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랑 그 표현을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봤어요 판례는 그래서 매수 제의했다고 무조건 포기되는 건 아니에요 기형 니은은 매우 매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취득시효의 주요 정리는 다 했어요 이미 다 봤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상대방 다 했고요 취득시효에서 물건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안걸리고 했고요 채권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다 했고요 자 다 했습니다 111페이지까지 등기부 취득시효 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족보 한번 봅시다 소유권의 취득 점유 취득시효에 매우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줄글로 쭉 봐도 보이실 겁니다 먼저 볼까요 취득시효의 주체 아 이거 했죠 죄송합니다 12번부터 요건부터 볼게요 11번 점유 취득시효의 기본인 점유회는 간접점유도 소유를 주장하는 자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는 건 뭐죠 여러분 등기명의인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케이스별로 다 봤죠 그 다 그중에서 다섯 개만 보면 된다니까 다섯 개는요 5분이면 외워요 그러면 5분 동안 투자해서 외우세요 앞으로 이중량도 너무 쉬워요 아 물론 까먹겠죠 한 달 뒤에 까먹겠지 한 달 뒤에 또 봐요 그러면 두 달로 늘어나요 기억이 아셨죠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률은 취득시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 했고요 자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을 껴준다 자주점이 한 번 더 나온다 그랬죠 자주점은 벌써 세 군데에서 나오네요 자 취득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경우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한다 16번 매우 중요해요 맨날 나오는 지문입니다 취득시효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적법을 발생할 뿐이다 16번 17번이 제가 이렇게 두 개 똑같아 보이는 거 있죠 이게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는 16번 표현도 똑같은 내용인데 16번 표현으로 나오고 언제는 17번 표현으로 나와요 제가 이 앞에서 다 그랬어요 표현이 다른 게 앞뒤로 뭉쳐놨어요 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18번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만으로 즉시 부동산의 저결권을 취득합니까 미등기는 안 되죠 등기약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17번 취득시효로 인한 소득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이번에는 같은 거고요 23번 볼까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어허 이게 아마 우리 책에 있었을 텐데 자 109페이지 3번 볼게요 취득시효의 소급표의 제3자 있죠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대로 소급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급을 하니까 취득시효 기간 중에 취득자가 과실을 추출을 했어 즉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값이 건물을 지어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자기가 안 살고 지금 을한테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계속 받았다고 그런데 이거 자기 건물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래 부당이대로 반환해야 되는데 취득 완성되면 소급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 지워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을 발생한 임료는 원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게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22번과 23번이 같은 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례죠 사례 토지점유자 점유치도 완성자 그리고 A로부터 승계인에서 24부터 31번까지는 위의 내용 반복을 내가 사례로서 만든 거예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26, 27, 28 쭉 있죠 한번 쭉 풀어보세요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오 보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오는요 간단하지는 않아요 간단하지는 않은데 간단하지는 않지만 조문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간혹 나와요 많이는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이 많지는 않아요 등기부 취득시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조문 보기 전에 조문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갑이 원래 소유권자였어요 지금 이거 등기부예요 등기부에 갑이 소유권자로 돼 있어요 갑구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얼랄라 을이 여기다가 등기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바꿨어요 이거 아까 앞에서 봤죠 그거예요 그 케이스 똑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을이 병한테 팝니다 그러면 이름은 3번으로 바뀌고요 지금 현재 병이 명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은 채권 행위 물권 행위 등기를 봤을 때 물권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등기도 원인 무효이고 그러면 병에게는 지금 소유권이 없죠 그럼 지금 현재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소유권자는 갑이에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병의 이름으로 병의 이름으로 이 토지가 지금 이 토지가 병의 이름으로 10년 동안 됐고 병이 자주 아 10년간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와 이거 다 들어갔네 그렇죠 무과실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보세요 앞에랑 점유취득식이랑 다른 게 뭐예요 점유취득식은 완성을 하면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얘는 이미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10년 돼버리면 그대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요건이고 사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책 112페이지 보시면요 하나 정도 중요하셔야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죠 등기 이때 이 등기는요 당연히 적법할 필요 없죠 보통 이런 경우니까 당연히 적법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적법할 필요 없다 요거 정도 하나 정도 중요시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우 제가 아까 점유취득식으로 선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입이 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4번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라고 했는데 자 완성을 했어요 얘가 완성을 하면 10년 딱 10년 동안 점유를 했고 등기부에도 이름이 올라왔으면 얘가 소유권 가졌죠 자 이러면 이런 소유권은 완전한 소유권이에요 완전한 소유권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엄폐물의 법칙에 나왔지만 자 병이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다음에 이게 불법으로 말소가 되어봤자 소유권에서의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에 불과하고 효력 유지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지가 않아요 그게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에 자 등기부취득시효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을은 등기소리를 유지하여 갑소의 토지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그런 다음에 병이 평온 공연선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등기 없이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를 개시해야 된다 무과실을 필요로 해요 자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등기 원인이 실효를 주장하며 등기 명의자는 소유권 취득으로 불이 날 수 없죠 자 무효인 이중 보존등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는 별표 좀 쳐봅시다 자 보존등기 때도 이거 또 했어요 이중 보존등기에 기해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아주 다음에 기타의 소유권 취득 기타의 소유권 취득 원인 쭉 나오는데 무증물 선점 유심문 습득 매장물 발견 가공 부합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부합이에요 부합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무증물 선점 내가 하나씩 중요한 거 체크 체크하면서 갑시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 동그라미 무증물 선점은 내가 어떤 동산이 주인 없는 거를 내가 선점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이 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근데 무주의 부동산은요 구규에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자 매장물 발견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뭔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여러분이 무령학능을 발견했을 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그 안에 고고한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그것은 네 구규로 합니다 자 매장물을 발견했을 때는요 자기가 다 못 먹어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디아나 존스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디 어디 금광을 찾아가지고 이거 다 내 거 했어요 안 돼요 그거 땅 소유자랑 반씩 나눠 가져야 됩니다 자 가공이 뭐예요 가공이 가공은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내가 크다란 바위 하나를 예수가한테 줍니다 여기다가 네 맘대로 하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그걸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불상의 소유자는 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자인 내가 됩니다 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격의 증가가 현저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바위는 한 2만원이면 살 수 있는 돌멩이였어요 그런데 불상을 기가 막히게 조각해서 200만원을 짓습니다 그럼 내 거가 아니에요 가공자 소유로 됩니다 자 다음 부합 자 지금부터 부합 보시는데요 부합도 너무 많이 했죠 우리 이미 했어요 이번 우리 핵심 요약 강의에서도 했어요 이거 봤죠 그렇죠 봤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를 확인만 할 거예요 자 우리 책에서 부합의 원인 뭐 돼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물건을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인공적인 원인과 자연적인 원인에서도 가능하며 나와 있지만 경제적 효용을 중대시하는 의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뭐냐면요 어떤 두 가지 물건이 그냥 붙어버렸어 그런데 붙어버렸는데 뗄 수 있어 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 경우는 뗄 수 없어 이러면 부합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부합의 요건은 기존 건물에 부성용성이 될 때 물건이 있을 때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걸 듣고 들어오세요 아이고 자 부합은요 두 개가 일단 딱 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붙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붙이는 행위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붙이는 행위가 먼저 권원이 이씨 붙였어요 여기서 권원이 뭐겠어요 내가 임대차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럼 임대 권한을 가지고 선생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선생님 저 이거 부속시켜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런데 그 부속시킨 게 자 독립 부분이냐 구성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이 벽지를 발랐어요 그럼 딱 붙어버리죠 이거 보통 강한 부합 약한 부합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설명을 안 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설명 안 드려도 문제가 다 풀려요 자 그래서 구성 부분이란 것은요 딱 벽지 같은 거 붙어버렸어 그러면 그 벽지는 벽지는 부합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그쵸 그런데 이건 좀 이따 볼게요 그런데 독립 부분은 뭘까요? 독립 부분 독립 부분 여러분 책상 책상 같은 거 칠판은 좀 애매하네요 책상 의자 이런 거 그렇죠 정확히는 창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렇게 독립물이에요 내가 부속을 내가 권원을 이씨 이걸 부속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게 독립 부분이야 그러면 이건 별개가 됩니다 부속이 돼요 부속이 됐다는 거 내가 아까 부속 시켰다며 부속 시킨다와 여기서 말하는 부속이 약한 의미의 부합이라고 조금 다른데 이거 뭐냐면요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임대인이야 임대인 아이 임대차 계약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볼게요 갑과 의리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자 갑이 임대인이에요 의리 임차인입니다 자 임차인이 목적물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딱 부합을 시켰어 자 그런데 이게 부합을 시켰는데 이게 독립 부분이에요 그리고 권원이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다르다며 이중에서 요것만 다르다며 그러면 이 새롭게 부합시킨 거는 권원을 가지고 독립물을 부합시킨 거는 이거 누구 거냐면 임차인 겁니다 그냥 나머지 권원 없이 독립물이든지 권원 잊히셨지만 구성 부분인 경우에는 다 임대인 소유에요 그러면 임대인 소유에요 이해 되시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저당권 같은 게 여기에 붙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같은 게 만약에 발생을 하면 주물에 대한 효과로 종물에도 저당권이 미치는 것처럼 그럼 이 경우에도 부합물에 당연히 미칩니다 부합물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뒤 자 그거야 그거 그거 자 그리고 토지의 부합 이런 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여러 번 설명했죠 토지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렸었잖아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뭐 벼 그리고 건물 그리고 뭐 돌멩이 하나 그리고 이거 했었잖아요 공적 영양물 자 그 내용이에요 다 다 그 내용입니다 부합의 특수문제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번 5번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바로 다시 설명할 거예요 5번은 자 그러면 기타 소유권 취득 봅시다 46번 자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 그렇죠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음 무주물 선점에 의해한 소유권 취득에서 소유권 취득에서 자주 점유는 요건이죠 자주 점유는 요건이라고 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거 자 기억에 안 납니다 아까 같은 점유 취득시효 공유 막 무권 청구권 저당권 이런 거 기억에 팍팍 남아요 왜 중요하니까 계속 보니까 근데 이런 건 안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놓고 요것만이라도 기억하자라고 보세요 자 다음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원재로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가공으로 인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때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그렇죠 자 49번은 매장물인 거예요 매장물이면 반띵이라고 했어요 자 주유소 지하에 매살된 유류전환탐권은 토지에 부합된다 이게 사실은 종물에 나왔던 판례예요 종물에 나왔던 판례인데 자 주유소가 있다고 그때 한번 예를 들었죠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에 있는 주유소와 주유기는요 주물과 종물 간의 관계예요 상부 동독 이런 제가 두 문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부 동독 독립물인데 주물의 처분을 상용해 주물의 상용해 공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하고 주물의 처분을 따른다 그렇죠 그 대신에 땅 아래에 있는 유류 저장 탱크는 주유소 건물에 주유소에 그냥 부합돼 버린 거예요 두 개 차이 아시겠죠 자 51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자 이게 부합된 경우에 소유권을 나누는 문제인데요 그게 다른 없네요 따로 없으니까 여기를 볼게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버렸으면 그 동산은 부동산 소유자의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 거예요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52번 같은 말 다른 표현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고요 토지 소유자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 사용대차라는 게 권원이야 그렇죠 자신 소유의 수목에 그 토지를 식재한 경우 그 소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다 자 그리고 동산 간의 부합 56번이고 동산 간의 부합에서 주된 동산 주된 동산과 종된 동산 주종관계라고 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하는데 이게 애매해 보통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합당세에 가액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고 보통 다시 공유해버립니다 자 58번 됐고요 그리고 60번 경자유전의 원칙이고요 61번 우리 여러 번 했던 거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61번 지상권에 의해 토지에 부속된 지상권이 뭐겠어요 권원이고요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이에요 그럼 토지에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부합하지 않죠 왜 왜 독립부분인데 부속했다며 권원 아니 권원이시 독립부분이라며 그럼 그냥 부속이에요 자 6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 64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 사건 자 오늘 볼 마지막 판례입니다 오늘 볼 마지막 판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해 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건데 요런 건데요 말 되게 복잡해요 원래 이 판례가 간단한 건 아니에요 책을 보시면 116페이지 책을 보시면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 경우에 어 부합됐구나 근데 선위취도 니은에 선위취도 이게 이 판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판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에 기억을 보시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한 자가 제3자 소유의 신축 건물 공사에 사용한 경우 부합이 성립한다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부합이 성립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개념들이 한꺼번에 뭉쳐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다 알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도급 아셔야 되고요 부정 741조 아셔야 되고요 구상권 청구를 아셔야 되고요 또 부합 아셔야 되고 전용물 소권이란 것까지 아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판례인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부합만 신경을 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갑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갑이 어느 날 집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도 내 집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서 건축업자를 막 수소문해요 그랬더니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을입니다 그래서 야 집 좀 만들어줘 하면서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걸 맺어요 원래 제작물 공급 계약이란 걸 맺으면요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짓잖아요 그 원시 취득을 누가 하냐면요 건축업자인 수급인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급인에게 넘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집주인한테 바로 뭐라 하죠 여러분 보존등기 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제작물 공급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수급인이 아 오케이 좋았어 집 열심히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자재가 필요하잖아 자재가 필요해서 매도인 여기 매도인이라고 여기 시멘트 장소 회사야 시멘트 회사 시멘트 회사는 예약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저 이번에 건물 하나 지을 건데요 시멘트 한 350포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A가 이렇게 우리 사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소유권을 좀 유보하자 무슨 말이 소유권 유보 보면 내가 말 되게 어렵죠 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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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할부 할부가 뭐냐면요 자 내가 너한테 줄게 계속 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돈을 다 갚으면 그때부터는 네 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거야 이해 되시죠 나한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이 시멘트는 내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네 거야 라고 했어요 아 지금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을이 건물을 열심히 졌습니다 열심히 졌는데 어허 을이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건물 제대로 못 짓고 갑이 준 돈도 어뜻 썼는지 너무 힘들어해 그 건물을 한 중간 정도 다 겨우겨우 완공을 시키는데 이 A한테 돈을 못 줍니다 돈을 못 주면 이 시멘트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아직 소유권 유보하고 다 내지 못했으니까 A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 A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 그러니까 매도인이 이렇게 열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급인 그런 다음에 얘가 건물을 완성시키고 도급에 줬어 건물을 줬어 그러니까 도급인이 이런 열받으니까 야 네가 법률상 원인 없이 그걸 가지고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멘트를 네가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A의 시멘트가 지금 이 갑이 집주인이 갑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가 야 시멘트값 내놔 하면서 갑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 시멘트를 네가 왜 가져가 부당이득반한 청구권을 청구할 거야 라고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부당이득반한 청구를 하려면 그런데 A의 A가 제공한 시멘트는요 B가 지은 건물에 부합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지금? 갑이에요 그러니까 갑은요 정당하게 그 시멘트를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왜?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부합했기 때문에 이해하되시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근데 왜 부당이득반한 청구 못해요? 왜냐하면 갑은요 이익을 얻었잖아요 어쨌든 이 시멘트 가격을 안 줘도 된다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 매도인과 계약은 누가 했어요? 수급인이 했어요 그렇죠 매도인과 계약은 수급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부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계약을 이렇게 했으니까 급부의 의무는 누구한테 했어요? 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반한은요 급부 의무 있는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돼요 제3자 다른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이걸 전용무수권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급부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A가 가바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A는 못해요 결국에는 돈 받을 거 있으면 의라테 받아라가 결론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우리는 우리 시험법이 벗어나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에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됐다 그러니까 옆에 선의취득이라고 나와 있는 니은 있죠? 근데 이거는요 좀 다른 판례입니다 시멘트 판례 안에 들어있긴 한데 좀 다른 내용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씩 푸는 거 계속 하고 계시죠?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 더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해주시면 저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 어떤 영광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